동생과 귀신 전라도 어느 고을에 조야놀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우둔하고 또 낭비하는 버릇이 있어서 툭하면 논밭을 팔아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이복 동생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동생은 형이 농과 밭을 파는 족족 몰래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에게 돌려주려 하였어요. 내 마음은 곱다. 그러나 부모님 재산을 지키지 못한 내가 무슨 낯으로 땅을 돌려받겠느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형 조야놀은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땅을 계속 팔아 이제는 땅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젠 할 수 없구나.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리자 땅을 형님 앞으로 두고 가면 어떻게든 사시겠지. 나는 아직 젊으니까 어떡하든 살 수가 있어. 동생은 남몰래 새벽같이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형은 깜짝 놀라 서둘러 동생이 갈 만한 곳을 찾았지만 헌일이었어요. 아, 내가 잘못해 동생을 고생시키는구나. 그제야 형은 지난 일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한편 동생은 가족들을 이끌고 집을 나와 며칠을 걷다가 외딴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시골에서 보기 드문 큰 집이었으나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는지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었어요. 혹시 팔려고 내놓은 집이 아닌가? 동생은 그 집을 사려고 마을로 내려와 집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집 주인은 뜻밖의 말을 들려주었어요. 그 집은 귀신이 나와 사람이 들기만 하면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그냥 들이지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망은 마십시오. 한사코 집값을 받지 않겠다는 주인에게 동생은 적은 돈을 주고 집 문서를 받았습니다. 동생은 마을에 방 한 칸을 얻어 아내와 자식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 그 집으로 갔습니다. 만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가족만은 화를 피하게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집안을 치우니 그야말로 좋은 집이었습니다. 귀신만 안 나온다면 참으로 좋겠는데 날이 저물자 동생은 등잔불을 밝히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귀신이 나타난 게 아닌가 하여 바람소리만 스쳐도 머리카락이 쭈볕했습니다. 피곤해서 온몸이 풀어지는 것 같은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무슨 귀신 괜한 소리지 동생은 마음을 조금 놓으며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그때 사뿐사뿐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아 귀신이 오는가 보구나 동생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가슴은 마구 방망이질 쳤어요. 발자국 소리가 방문 앞까지 와서 뻗더니 다시 뜰로 내려가고 안에 누구 있더냐? 하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이제야 우리가 찾는 사람이 온 모양입니다. 그러자 육중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아까 그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드르륵 방문이 열렸습니다. 성큼 안으로 들어서는 발의 임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귀신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 옆에 서 있는 열두 서너 살쯤 되어보이는 소년은 그래도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소년을 이끌고 온 귀신은 키가 천장을 뚫고 나갈 듯하고 시뻘건 도는 등잔불처럼 빛났습니다. 그대는 귀신인가? 동생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곳에 나타나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는가? 그런 게 아닌데 나는 보물을 지키는 귀신이요. 사람들에게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려고 나타나기만 하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듣기도 전에 기절해 죽고 말았소. 그런데 당신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걸 보니 착한 분이라는 생각이 두어 그러니 더욱 보물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소. 귀신은 차근차근 말하였습니다. 귀신의 태도와 말투로 보아 거짓이 아닌 것 같았어요. 보물이라고? 그 보물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귀신은 동생을 데리고 나오더니 소년에게 일렀습니다. 이 어른께 보물이 있는 데를 알려드려라. 소년은 안채, 대청, 마루, 가운데에 주춧돌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뜻하지 않게 횡제를 하는 게 아니오. 사양하겠소. 아무 뜻도 없이 남의 재물을 갖는 것은 좋지 않소. 귀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껄껄 웃어댔습니다. 역시 당신을 잘 만났구려 자칫 사람을 잘못 만나면 큰 재물로 말미암아 이를 그르칠까봐 은근히 걱정을 하였소. 내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소. 그 재물 가운데 얼마를 써서 이 소년의 조상을 위한 사당이나 고쳐주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귀신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동생은 그야말로 귀신에 홀린 듯이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아마 후손이 끊긴 어느 큰 부자가 한이 되어 재산하마 지내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이다. 동생은 이렇게 짐작하고 주춧돌 밑을 파보았습니다. 정말로 그곳에서 수만냥이 된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동생은 그 돈으로 집 뒤에 허물어진 사당을 고쳐 짓고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퉁소와 소년 아버지가 억울하게 귀양을 가서 의붓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소년이 서당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근심에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소년이 물어도 의붓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않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머니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저도 자식이니 알려주세요. 소년은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는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내 아버지에게서 기별이 왔는데 지금 병에 들어 돌아가시게 되었다는구나. 그런데 아버지의 병화는 산 사람의 누나를 드셔야만 낫는다니 글쎄 그 누나를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걱정입니까? 제 눈을 뺏어 드리면 될 게 아닙니까? 소년은 그 자리에서 눈을 빼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의 누나를 아버지에게 보내지 않고 비단 헝겊에 싸고 또 싸서 비단 주머니에 넣어 바늘 상자 안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얼마 후 소년이 서당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소식이 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아버지 병원이 좀 나으셨답니까? 아들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병이 좀 나아지기는 하셨다만 워낙 병이 깊어서 눈알 하나를 더 드셔야만 완전히 낫는다는구나. 의붓어머니는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제 눈 하나를 더 드릴게요. 소년은 자기의 눈 하나를 마저 뽑아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그 눈알을 아버지에게 보내지 않고 비단 헝겊에 싸서 비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얻고 나와 집에서 아주 먼 강가에 내버려 놓고는 혼자 집으로 갔습니다. 소년은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어머니가 대답이 없자 혼자 집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아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손을 이리저리 휘휘 내자우며 더듬거리다가 그만 강물에 빠져 떠내려 갔습니다. 한참을 떠내려 가던 소년은 나무에 걸려 간신히 강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강가에는 큰 대밭이 있었어요. 소년은 더듬더듬 올라가 대밭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송소 소리 같은 게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년은 대나무 하나하나를 잡아가며 퉁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나무를 잡아가며 얼마만큼 갔을 때 어떤 대나무를 잡자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소년은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그 대를 꺾어서 불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까 들려오던 소리와 똑같은 퉁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퉁소 소리는 맑고 고슬뻤습니다. 소년은 그곳에 앉아 퉁소를 불었습니다. 퉁소를 불면 지루함도 배고픔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불기만 하면 저절로 고운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년은 떠돌이 거지가 되어 퉁소를 불며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원님이 그 퉁소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퉁소를 아름답게 부는 이가 누구인가 원님은 사령을 시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사령은 눈이 없는 소년을 원님에게 데려왔습니다. 퉁소를 붕괴 정녕 너란 말이냐 내 앞에서 한번 불어보거라 소년은 소년은 원님의 말을 듣고 퉁소를 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곱고 구슬픈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퉁소 소리를 들으며 기뻐하기도 하고 또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잘 보는구나 사람의 재주가 아니로다 원님과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디 사는 누구이며 눈은 어째서 멀었느냐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무얼 하는 사람이냐 또 퉁소는 누구에게 배웠느냐 원님은 소년에게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소년은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모인 사람들 가운데 소년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아버지는 그 소년이 자기 아들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서 내 아들아 하며 소년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원님에게 자기의 내력과 사정 이야기를 모두 했습니다. 원님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소년이 두 누나를 뺐다는 말에 감동하였지요. 원님은 나라의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아버지의 귀향을 풀어주도록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아이고 제가 그 애 때문에 어찌나 속이 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붙들려간 뒤로 집에 붙어있지 않고 바깥으로만 나돌더니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안 계시는 동안 잘 키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 나가버렸으니 공은 공대로 들였건만 당신 볼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소년이 마당으로 들어오며 제가 언제 그랬어요? 하고 울며 말했습니다. 난데없이 소년이 나타나 말하자 을붓 어머니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남편의 호된 추궁에 부인은 할 수 없이 잘못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눈을 뽑아 어디다 두었소? 바느질 상자 속에 두었습니다. 부인은 바느질 상자 속에서 비단 헝겊으로 겹겹이 싼 두 눈알을 꺼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알은 하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얘야 이리 오너라.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무릎에 앉히고는 두 눈알을 아들의 눈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신기하게도 다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눈알을 빼게 한 새 마누라에게 붕괴하여 죽여 없애버리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아들은 자기 눈이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으니 어머니를 죽이지 말고 함께 살자고 말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씨에 감동하여 부인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의붓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는 소년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어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봉룡 이야기 경상북도 안동 부사로 있던 우봉룡 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봉룡 부사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잘 풀어주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장날 닭장수가 부사에게 억울한 일을 호소해 왔습니다. 닭장수의 이야기는 이러 했어요. 달걀 팔려고 장에 내갔는데 닭 한 마리가 닭장에서 빠져나가 어느 집 울타리를 넘어 장터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닭장수는 기웃거리다가 주막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주막집 여인은 어느새 달걀 잡아 털을 뽑고 있었습니다. 저건 분명 내달긴데 닭장수는 주막집 여인에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이건 내달긴데 왜 남의 달글을 잡는 거요? 뭐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 소리치자 남편이 뛰어와 웬 도둑놈이 야단이야? 하며 닭장수는 닭장수 도둑으로 몰고는 몽동이지를 했습니다. 닭장수는 실컷 얻어맞고 광가로 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닭장수의 이야기를 들은 안동 부산은 주막집 주인에게도 이야기를 시켜 다 들어본 다음에 아침에 닭에게 어떤 모의를 먹였느냐 하고 닭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수수를 먹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의주머니를 갈라보거라. 닭의 모의주머니를 갈라보니 정말 수수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부산은 주막주인은 닭장수에게 닭 다섯 마리를 주거라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길에 가던 낙은혜가 길가에서 낮잠을 자다가 돈 주머니를 도둑 맞았습니다. 이 일로 재판을 하게 된 부산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부산은 좋은 생각을 떠올리고는 낙은혜에게 물었어요. 네가 잠을 자고 있어서 훔쳐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잠이 깨었을 때 근처에 뭐 있었던 게 없느냐. 부사의 물음에 낙은혜는 한동안 생각하다가 제가 본 건 장승밖에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승이 훔친 게로구나. 어서 장승을 잡아오너라. 나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장승을 묶어다 동암마당에 세워놓았습니다. 저 장승이 밤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키거라. 부사는 나졸들에게 명령하였어요. 나졸들은 우리 부사가 혹시 잠시 정신이 돈 게 아닌가 하면서도 엄한 명령이라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부사는 아정과 나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어젯밤에 장승이 달아나지 않았느냐. 예 장승을 보러 온 사람들은 없었느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더냐. 중얼거려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장승에게 네가 억울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봐라 어서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나졸들은 재빨리 그 사람을 잡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나그네의 돈을 훔친 도둑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재발이 저려 장승이 어떤가 보러 왔던 것입니다. 도둑은 나중에 자기가 도둑질한 곳을 꼭 둘러본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봉용의 번뜩이는 지혜로 그가 다스리는 고울의 사람들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답니다. 김선비의 어진 마음 옛날 옛날에 강릉에 김선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찌나 가난한지 늙은 어머니께 끼니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를 가슴 가슴 아파하던 김선비의 어머니는 어느 날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윗대 집안은 원래 부자였다. 그때 집안일을 했던 노비들이 남쪽 지방섬에 흩어져 살고 있으니 그들을 찾아가 돈을 구해오도록 해라. 어머니는 상자에서 노비 문서를 꺼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김선비는 바로 길을 떠나 그 섬에 도착 했습니다. 섬에는 백채도 넘는 집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김선비 집안 노비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김선비가 노비 문서를 꺼내 보이자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김선비에게 절을 했습니다. 김선비는 촌장을 불러 말했어요. 내게 얼마의 돈을 모아주면 여러분을 노비에서 면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백만 금인들 아깝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곧 몇 짐의 돈을 모아 김선비에게 바쳤습니다. 김선비는 노비 문서를 꺼내 그들 앞에서 불태우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 마을에 우리 가문의 노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선비는 받은 돈을 싣고 섬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금강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고요한 달빛이 강물에 비치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강가에서 어떤 노부부와 젊은 여자가 서로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다투며 말리기를 반복하다가 껴안고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괴이하게 여긴 김선비는 노인을 잡고 물었지요. 밤중에 대체 무슨 일입니까? 노인은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외 아들이 관하에서 아전으로 일하고 있는데 관하의 재물을 사사로 있은 것이 만석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관하에서 아들을 옥에 가두고 우리 집과 일가친척의 재산을 모두 가져갔는데도 다 변상하지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다 갚으라고 말미를 주었는데 그래도 갚지 못하면 아들은 형장의 혼백이 될 것입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강물에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처와 며느리가 이처럼 말리면서 한사코 같이 죽겠다고 합니다.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들은 김선비는 잠시 생각한 뒤 물었습니다. 아들이 쓴 것을 다 갚으려면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수천냥 정도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무슨 소로 구하겠습니까? 그러자 김선비가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노비들을 면해주고 받은 돈이 몇 짐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재물값을 변상하고 아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선비는 돈이 든 짐을 모두 노인에게 넘겨주었어요. 놀란 세 사람은 다시 통곡하며 김선비에게 엎드려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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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록 큰 배포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가 파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컨대 저희 집에서 하루라도 쉬었다 가십시오. 제 아들도 풀려나면 선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김선비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으나 돌아갈 길이 급합니다. 늙은 어머니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것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김선비는 바로 말을 몰아 길을 재촉 했습니다. 노인은 멀리까지 따라오며 물었어요. 선비 님이 사시는 곳과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알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김선비는 되돌아보지도 않고 말을 달려 가버렸습니다. 노인은 김선비가 준 돈으로 관아의 재산을 모두 변상했어요. 아들은 그날로 풀려났습니다. 온 가족이 김선비가 베풀어준 은혜를 고마워 했으나 그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김선비가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김선비는 섬에서 노비들을 송량해 준 일을 자세히 알렸어요. 어머니는 더욱 기뻐하며 그 대가로 받은 돈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선비가 대답했어요. 제가 금강을 지났는데 불행한 가족이 있기에 그들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쇠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역시 내 아들이구나. 몇 년 뒤 김선비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더욱 공피폐져 산소조차 마련할 여력이 없었어요. 김선비는 마땅한 자리를 찾을 때까지 어머니를 텃밭에 우선 붓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사를 찾아가 어머니의 산소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 곳에 답사하던 중 한 곳에 이르러 지사가 말했어요. 이곳이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산소를 쓰면 자손이 번성하고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산 아래쪽에 졸락이 질비하고 큰집이 있는 것을 보니 반드시 이 땅에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지사가 한숨을 쉬자 김선비가 말했습니다. 좋은 산소 자리라고는 하나 남의 땅에 어머니를 모실 수는 없지요.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은 저 큰집에 가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청합시다. 김선비와 지사는 그 집으로 가서 하룻밤 머무르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나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밥을 먹은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김선비가 어머니의 산소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한 젊은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김선비를 붙들고 통곡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곁에 있던 젊은이가 놀라며 여자에게 그 까닭을 물었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오? 이분이 바로 금강에서 만났던 그 은인입니다. 여자는 말을 마치고 다시 김선비를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사정을 알아차린 젊은이가 김선비에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대인을 배우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젊은이는 김선비의 도움으로 관하에서 풀려난 노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뒤이어 노부부까지 들어와 김선비 앞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은 저희이지만 아들을 살려준 분은 대인입니다. 낳은 것과 살려준 것이 어찌 차이가 있겠습니까? 김선비는 여전히 어리둥절 했습니다. 노인은 몇 년 전 금강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어요. 그제야 김선비는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대인이 아니었다면 저희에게 어찌 오늘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대인께서 베푼 은혜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집안에 손님이 들면 반드시 문틈으로 손님의 기색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대인을 다시 뵐 수 있을까 싶어서 였지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대인을 만났으니 저희의 바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대인 덕분에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아전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변상하고 남은 돈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불려 이렇게 부자가 되었지요. 제가 집을 지을 때 두 채의 집을 똑같이 짓고 논밭과 산을 살 때도 똑같이 두 곳으로 나누어 한쪽은 저희 가족이 경작하며 살고 다른 한쪽은 대인의 몫으로 두었습니다. 이제 이 집과 땅은 대인의 것입니다. 모친의 산소로 쓰고 싶은 땅도 대인의 것입니다. 저희는 언덕 너머에 있는 집으로 옮길 것입니다. 부디 저희와 이웃하며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김선비는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선비는 곧바로 어머니의 유고를 거두어 지사가 정해준 자리에 산소를 마련하고 노부부 가족이 마련해놓은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김선비는 김선비는 그 뒤 결혼을 해 자손이 번성하고 부기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산소가 명당이기도 했으나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 김선비의 어진 마음이 보은을 입은 결과였답니다. 선비와 스님 옛날에 한선비가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산을 지나게 되었는데 숲이 너무 우거져 길이 무척 험했습니다. 선비는 좀 쉬어가려고 바위에 걸터앉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선비가 다시 길을 떠나려 지팡이를 찾는데 무언가 물컹한 것이 만져졌어요. 섬뜩해서 찾아보니 호랑이 꼬리였습니다. 선비 등 뒤쪽 바위에 호랑이가 자고 있었는데 바위 틈으로 나온 꼬리를 만졌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선비가 꼬리를 건드리는 바람에 잠이 깨었는지 하품을 늘어지게 했습니다. 아이쿠 큰일 났구나. 선비는 가슴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호랑이가 자기를 보면 큰일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른 호랑이 꼬리를 두 손으로 꼭 움켜 쥐었습니다. 그제야 호랑이는 선비가 있는 것을 알고 덤벼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빠지지 않아 으르렁 거릴 뿐 어쩌지 못했지요. 선비는 꼬리를 놓칠 까봐 더욱 힘껏 쥐었습니다. 만약 놓치는 날이면 호랑이한테 죽을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니까요. 선비의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누구 좀 지나가는 사람이 없나 아무리 돌이번 거려도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안타까워하며 몸보림치고 있을 때 였어요. 저 아래쪽에서 사깟을 쓴 스님이 오고 있었습니다. 옳지 이젠 살았구나 저 스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생각하고는 스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스님은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달려왔습니다. 스님 거기 있는 지팡이로 이 호랑이를 잡아주십시오. 선비가 애원을 하자 스님은 옛부터 중은 산 것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선비는 몸이 바짝 달아 그럼 여기 오셔서 이것을 좀 잡고 계십시오. 그럼 호랑이는 제가 잡겠습니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스님은 선비 대신 호랑이 꼬리를 잡았습니다. 이젠 살았구나. 선비는 궁둥이를 탁탁 털고 일어나 괴나리 보참을 지고 떠나려 했습니다. 여보시오 약속과 다르지 않소 어서 호랑이를 잡으시오. 아까와는 달리 스님이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스님 저도 짐승을 함부로 죽이기가 싫습니다. 하고 바쁘게 가버렸습니다. 스님은 있는 힘을 다해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고 또 아침이 되었어요. 그러나 너무도 깊은 산속이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도깨비 덕에 튼튼해진 할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하루는 온종일 비가 철철 내리더래요. 그래서 물꼬를 터준다고 가래를 메고 논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노랑내가 코를 푹푹 찌르는 겁니다. 이상하다 어디서 노랑내가 나지 코를 쥐고 여기저기 둘러봐도 노랑내 날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꼬나 터주고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뭐가 상투를 쓱 잡아당기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이상해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 거리면서 다시 걸어가는데 또 뒤에서 뭐가 상투를 쓱 잡아당기더래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다시 걸어가는데 또 뒤에서 뭐가 상투를 쓱 잡아당기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걸어가면 잡아당기고 돌아보면 없고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요. 할아버지는 뭐가 그러는지 알아내려고 걸어가는 체하다가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눈뚝 아래 뭐가 눈을 빼꼼히 내밀고 숨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가만 가만 가서 보니 이빨이 시커멓고 팔뚝 이란 가슴에 털이 북실북실 한 게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더래요. 어디서 노랑내가 풍기나 했더니 바로 도깨비 였던 겁니다. 이놈 남의 상투는 왜 잡아당기노? 할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가래로 도깨비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도깨비는 찔찔찔 눈물을 흘리다가 두고보자 하면서 눈 속으로 빠져들어 가더래요. 흥 제깐놈이 두고봐서 뭘 어쩌게 할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 대문을 들어서려는 참에 갑자기 뭐가 상투를 확 낚어 채더니만 할아버지를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로 솟구쳤다가 벼락치는 소리를 내면서 나동그라졌어요. 그 소리에 놀라 집안 식구들이 달려나와 보니 할아버지가 문간에 철퍼덕 엎어져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할아버지를 들쳐 업어다 방에 놓이고 의원을 부른다 약을 나린다 야단이 났지요. 하지만 얼마나 된통 나동그라졌는지 할아버지는 한밤중이 되도록 꼼짝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어요. 식구들은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자고 꼬박 밤을 세워가며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렇게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할아버지가 난데없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꾸도 안고 문쪽을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러더니 밖으로 달려나가려는 겁니다. 그 몸으로 어딜 가시려고요. 어서 도로 누우세요. 식구들이 달려들어 할아버지를 꽉 붙들었지요. 그런데 웬걸요. 할아버지가 팔을 한번 휘저으니까 다들 우수수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바깥으로 손살같이 달려나갔어요. 식구들도 안되겠다 싶어 부리나케 할아버지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마당에서 할아버지랑 도깨비가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끙하고 힘을 주면 도깨비가 끙하고 버티고 도깨비가 어차 하고 힘을 주면 할아버지가 어차 하고 버티고 도무지 결판이 안났습니다. 식구들은 조바심을 내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요. 가뜩이 가뜩이나 아픈 할아버지가 또 다치기라도 하면 어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말려야지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어. 보다 못한 식구들이 뜯어 말리려고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 가만히도 서있어. 식구들이 움찔 멈추어 섰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도깨비 왼다리를 척 걸더니 젖먹던 힘까지 다짜내서 도깨비를 붙잡고 힘을 썼습니다. 도깨비는 버티고 버티다가 바닥에 나자빠지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나자빠진 도깨비를 꼬지졌습니다. 이놈 감히 사람을 해코지하려 들다니 또 그런 못된 짓을 할테냐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도깨비는 어디로 가고 웬 낡아빠진 방아꽁이 하나만 마당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겁니다. 방아꽁이가 오래 묵으면 도깨비가 된다더니 그게 정말이었나봐요. 도깨비랑 시름을 해서 이긴 할아버지는 곧바로 몸이 다 낫고 오히려 더 튼튼해져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토와 달 어떤 고울에 새로 사토가 갈려왔는데 이 사람이 백성 돌보는 일은 뒷전에 두고 허구한 날 술판을 버려놓고 노는 게 일이었습니다. 처음 처음 오던 날부터 저녁에 정자에 올라 잔치를 벌이더니 그 뒤로도 이틀이 멀다 하고 그러고 노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사토가 갈려온 날이 음력으로 금음깨가 다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며칠 동안 밤마다 흥청망청 놀아도 달 구경을 못했지요. 사토가 달 좋은 건 알았던지 하루는 잔치를 하다가 말고 사람들에게 마구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지 닷새가 지났는데 어찌하여 아직 달이 한 번도 뜨지 않는고 달이 없으니 잔치판을 버려도 흥이 안 나는구나. 그 소리를 듣고 마침 잔치해왔던 스님 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토 오늘 같은 날 어찌 달이 뜨겠습니까? 오늘이 초하룻 날이니 달초라서 달이 안 뜬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사토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이 고울에 내가 와서 달이 안 뜬단 말인가 새님이 들어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무슨 달이 사람을 보아가면서 뜨고 말고 하겠어요? 그러고 보니 새로 온 사또라는 게 흥청망청 먹고 놀 줄만 알았지 세상 이치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이었던 것입니다. 달이 차고 기우는 때도 모르니 쑥맥 중에서도 쌍 쑥맥 생기지 뭐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사또를 한번 골려줄 양으로 그렇습니다. 사또의 정성이 모자라서 달이 안 뜨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정성이 모자라서 달이 안 뜬다고 그게 무슨 말인고 이 고울에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부처님께 공양을 안 하면 달이 뜨지 않습니다. 능청스러운 스님은 아주 거짓말이 입에 붙었고 멍청한 사또는 그 말을 고지 곧대로 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얼마를 공양할 고 돈 쉰 양만 바치시면 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이튿날 당장 사람을 시켜 돈 쉰 양을 절에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한 이틀 뒤에 또 번지르르 하게 잔치를 벌였지요. 해가 넘어가고 날이 어둑어둑 해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서쪽 하늘에 눈썹 같은 초생 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이 바로 음력 초사한 날이니까 저녁 초생 딸이 뜬 것입니다. 옳지 부처님께 공양을 한 보람이 있구나. 사또가 손벽을 치며 좋아하다가 보니 아무래도 달이 너무 작고 희미했습니다. 같은 값이면 둥글고 환한 달이 떴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또 불평을 늘어놓았지요. 달이 뜨긴 떴쓰되 왜 저렇게 작고 희미한가 좀 더 큰 달을 뜨게 할 수는 없는가 그러자 스님이 냉큼 그 말을 받았습니다. 사또께서 돈 쉰냥을 공양하셨으니 쉰냥어치만 뜨는 것이지요. 좀 더 많이 바치시면 더 큰 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또는 깜빡 속아 넘어가서 그럼 얼마를 더 바치면 됐고 하고 은근히 물었습니다. 돈 백냥만 더 바치십시오. 이탠날 날이 밝자마자 사또가 돈 백냥을 절에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한 닷새 지나서 또 잔치를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달이 조금 더 밝고 커졌습니다. 음력으로 초여들에 쯤 되니까 제법 보기 좋은 반달이 뜬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달이 반조가리라서 그게 성에 차지 않았어요. 달이 더 밝고 커진 것은 틀림없는데 아직도 마음에 들지 않는군. 그 말을 듣고 능청꾸러기 스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저 달은 사또께서 바치신 백냥어치 달입니다. 그렇군 그럼 얼마를 더 바치면 크고 둥근 달을 볼 수 있을 돈 천냥 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또는 돈 천냥을 절에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에 지난 다음에 또 잔치판을 벌였지요. 그날이 마침 보름날이 되어서 어두워지자마자 동산의 쟁반 같은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이 사또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한다는 말이 그럼 그렇지 이제야 달이 제대로 떴구나 달이란 것은 본 뒤 돈을 많이 먹여야 저렇게 살이 찐단 말이랬다 라고 말했답니다. 주인 영감의 쌀밥 옛날 어느 마을에 머슴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 영감이 얼마나 인색한지 일만 죽도록 시키고 밥도 제대로 안 줬어요. 머슴 일이라는 게 얼마나 고된 가요? 그런 고된 일을 하려면 밥이라도 실컷 먹어야 기운이 나서 일을 잘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끼니마다 밥이라고 준다는 게 살살 담아서 반사발 식 이었습니다. 그것도 흰쌀밥 이면 누가 뭐래나요? 날마다 꽁당 보리밥 만 주었어요. 일년 가야 쌀밥 구경 한번 못해봤지요. 곶간에는 쌀 가마니를 그득 쌓아놓고서 말입니다. 주인 영감도 저 하는 일이 경우에 없는 일이라는 걸 아는지 한 번은 머슴이 가을 거지를 하느라 논에서 별을 베고 있는데 올해는 벼가 잘 익었으니 이 벼를 거두어서 자네 쌀밥 한번 푸짐하게 먹게 해줌세 하고 다짐 반 생색 반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머슴은 그 말을 듣고도 좋아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저 시큰둥하게 대답한다는 말이 글쎄요. 글쎄요.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지요. 이러는 겁니다. 주인 영감은 그만 머슥해졌지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별을 다 거두어 말려서 이제 마당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당질은 곡식 이삭을 털어 알곡을 거두는 일입니다. 머슴이 마당에서 벼 이삭을 훑고 있는데 주인 영감이 또 와서 생색을 냈습니다. 이제 이 벼를 다 떨어서 지으면 자네한테 쌀밥 한 그릇 수북하게 버담아주지. 그래도 머슴은 시큰둥하게 대답한다는 말이 글쎄요.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지요. 하는 겁니다. 주인 영감이 슬그머니 부하가 나서 이 사람아 쌀밥을 먹게 해준다는데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건가 하고 따졌습니다. 그래도 머슴은 글쎄 두고 봐야 안다니까요 하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어요. 별을 다 떨어서 방아를 찍게 됐습니다. 머슴이 방앗간으로 벽 가마니를 져다 나르고 있는데 주인 영감이 지나가다가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별을 지으면 다 쌀이 될 터이니 자네 쌀밥 먹을 날도 얼마 안 남았네 그려 이번에도 머슴은 글쎄요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지요 하는 겁니다. 주인 영감이 버럭 역정을 내어 그 별 싱거운 놈 다 보겠군 남의 말을 못 믿고 밤낮 두고 봐야 한다니 무슨 놈의 심보가 그래 하고 지팡이로 땅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머슴은 아직 내 입으로 쌀밥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두고 봐야 알지요 하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어요. 방앗간에서 별을 다 찌어와서 곶간에 그득하니 쌓아놓게 됐습니다. 주인 영감은 머슴한테 고운 쌀밥 지어주기가 영 내키지 않았지만 제 입으로 큰 소리를 세 번이나 쳐놓았으니 어쩔 도리가 있나요? 부엉 일하는 사람에게 일러서 쌀밥을 한 사발 수북이 퍼 담아가지고 상에 차려서 머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머슴이 쌀밥을 먹게 되나 봅니다. 머슴이 상을 받아 놓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 영감이 어슬렁 어슬렁 나타났습니다. 이제 내 말을 믿겠나? 쌀밥을 먹게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머슴 좀 보세요. 밥숟갈을 뜨려다 말고 한다는 소리가 글쎄요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죠. 이러는 겁니다. 주인 영감이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어요. 뭐가 어째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밥상을 눈앞에 받아 놓고도 두고 봐야 한다고? 에라 이 고약한 놈 주인 영감이 분을 못 이겨 밥상을 냅다 걷어차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밥상이 퍽 엎어지면서 쌀밥이 다 쏟아져 버렸지요. 그러니 머슴은 끝내 쌀밥을 못 먹게 되었습니다. 머슴이 꾸무럭꾸무럭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그럽디까 두고 봐야 안다지 않았습니까 다 된 밥도 먹어야 먹은 것이지 먹기 전까지는 두고 봐야 하는 법입니다. 주인 영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색도 안 내고 쌀밥을 아주 잘 주었다고 합니다. 도깨비 놀리기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이 살았는데 어둑어둑 해가질 무렵 개를 잡으러 개울에 갔습니다. 개울에 들어가 개 그물을 치고 개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는데 저만 지 위에서 누가 개 떠내려간다 개 떠내려간다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설마 개가 떠내려올까 하고 있는데 정말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개가 둥둥 떠내려왔습니다. 김서방은 이게 웬덕이냐 하고 개를 바구니에 가득가득 주워 담았지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바구니에 개는 한 마리도 없고 개똥만 잔뜩 들어차 있더래요. 김서방은 약이 올라 고래고래 소리쳤지요. 어떤 놈이 장난친 거야? 김서방 마누라가 점심을 차린다고 마루에 앉아 국수를 써는데 갑자기 부엌 칼이 손에서 쑥 빠져나가더니 안방문 틈으로 휙 날아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 졌는데 안방으로 들어갔던 부엌 칼이 도로 휙 날아 오는 겁니다. 부엌 칼이 안방에서 마루로 마루에서 안방으로 쉴 새 없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김서방 마누라는 기가 막혀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놈이 장난치는 거야? 또 김서방 마누라가 국수 삶의 물을 끓인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솥뚜껑이 천장으로 휙 솟구치더니 뚝 떨어져 솥 안으로 와장창 박혀버렸대요. 김서방 마누라가 솥뚜껑을 빼내려고 아무리 잡아당겨도 꽁짝을 안 했습니다. 이런 솥을 어디다 쓰겠어요? 김서방 마누라는 속이 상해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놈이 자꾸 장난치는 거야? 한 번은 김서방 막내딸이 빨래를 걷는다고 마당에 내려섰는데 빨랫줄에 걸려있던 빨래가 홀딱 내려오더니 저 혼자 막 걸어다니는 겁니다. 막내딸이 빨래를 잡으려고 다가갔더니 빨래가 막 달려 도망을 치는 거예요. 막내딸이 빨래를 잡으려고 또 달려갔더니 빨래가 둥실 떠올라 이리저리 달아났습니다. 막내딸은 빨래를 잡으려고 팔짝 팔짝 뛰다가 엉덩방아를 찌었습니다. 약이 오른 막내딸이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하루는 김서방이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논에 나가보니까 모가 싹 포 펴 나갔어요. 김서방은 할 수 없이 다시 모내기를 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튿날 논에 나가보니까 모가 또 뽑혀 있는 겁니다. 김서방은 할 수 없이 다시 모내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또다시 논에 나가봐도 모가 뽑혀 있었습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난 김서방이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어떤 놈이 자꾸 이런 못된 장난을 치는 거야? 이웃집 할아버지가 팔팔 뛰는 김서방한테 말했습니다. 도깨비란 놈은 메밀목을 아주 좋아하니까 메밀목을 뿌려주면서 살살 구슬러 보게나. 그러면 정말 도깨비가 장난을 안 칠까요? 하지만 말할 때 조심하게 도깨비란 놈은 전개구리마냥 뭐든 거꾸로 하거든. 지금까지 한 일들이 모두 도깨비가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김서방은 얼른 메밀목을 한 소 쑤어다가 논에 뿌려주면서 말했어요. 도깨비들아 이 메밀목 실컷 먹고 제발 모 좀 뽑아가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도깨비는 뭐든 거꾸로 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논바닥에 메밀목을 뿌려주며 다시 말했지요. 도깨비들아 우리 논에 지금 모가 딱 한 폭이 남았구나. 남은 한 폭이 도마저 뽑아가거라. 이 메밀국 실컷 먹고 깨끗이 아주 다 뽑아가거라.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이튿날 아침 논에 나가보았어요. 그랬더니 논에 모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좋아라 어깨춤을 덩실거리면서 말했지요. 누가 이렇게 모를 예쁘게 잘 심어넣나. 그 뒤로 김서방은 가끔 메밀목을 쏘아다가 논에 뿌려 주었다고 합니다. 도령 남매의 혼사 한 암행어사가 경상도 서쪽 지방으로 암행을 떠났습니다. 진주 진주 땅에 이르러 따르던 종인들과 서로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곧 날이 저물어 유숙할 곳을 찾는데 마침 한 총가가 보였습니다. 어사는 그 집 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묵어갈 것을 정했지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자고가게 해주시오. 한 도령이 나와서 어사를 공손하게 맞았습니다. 도령은 양반 가문의 자손으로 성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집이 가난해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이 누추해 손님께서 불편하실 까봐 걱정입니다. 도령은 어사를 방 안으로 들게 해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령의 누이가 차려온 저녁밥을 함께 먹은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사와 도령은 위칸에서 자고 도령의 누이는 아래칸에서 자게 되었어요. 어사가 도령과 더불어 누이에게 말을 시켜보니 성격이 차분하고 자상할 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반듯 했습니다. 남매가 서로 한방에 거쳐 하지만 서로 예절을 엄격히 지켰지요. 어사가 도령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장성했는데 결혼을 못한 까닭이 혹시 있는가? 도령이 대답 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해서 사람들이 제게 딸을 시집 보내기를 꺼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앞마을의 한 부잣집 딸과 혼인하기로 정했는데 그 집 주인이 제 가난을 핑계삼아 혼인 약속을 어기고 건너마의 부잣집과 혼인을 맺기로 했답니다. 바로 내일이 혼례를 치르는 날입니다. 그러면 자네 노인은 결혼하기로 정한 사람이 있는가? 누이도 같은 처지이니 정해진 혼처가 없습니다. 어사는 두 남매의 처지가 딱하고 불쌍했습니다. 도령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혼인 약속을 어긴 그 부자의 소행도 괘씸했지요. 다음날 어사는 그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은 높고 컸으며 마당 역시 매우 넓었어요. 차이를 높이치고 멍석을 깐 마당에 음식이 성대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 가운데에는 화려한 병풍을 두른 홀레상이 곧 들어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대청 바루에는 주인과 귀한 손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술과 음식을 먹고 있었지요. 삶고 굽고 지진 온갖 음식이 주인이 앉아있는 상으로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어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니 음식을 좀 주십시오. 어사의 목소리를 들은 주인은 얼굴을 찡그리며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웬 거리 니남의 잔치 집에 와서 큰 소리냐 당장 쫓아내라. 어사는 잠시 밀려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성대한 잔치 고기와 술이 넘쳐나거늘 어찌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 한 그릇 대접하지 않는단 말이오. 어사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마루를 향해 나아가자 주인은 하는 수 없다는 듯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한쪽 구석 자리에 음식을 대강 차려주고 보내버려라. 하인은 엎어진 술잔을 세워 찬소를 붓고 먹다만 음식을 그릇 몇 개에 담아 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어사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거린이나 귀인이나 손님은 다 같은데 남이 먹던 음식을 주면서 어찌 이리 박대 한단 말이오. 어사는 마루로 올라가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앉아 주인의 옹색한 인심을 계속 타박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더 참지 못하고 하인들을 시켜 그를 끌어내게 했지요. 그때 마침 어사를 찾고 있던 역졸이 어사를 발견하고 마루 앞에 이르렀습니다. 어사는 얼른 역졸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역졸은 바로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흥어서 출두요. 마루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놀라 뿔뿔이 흩어지며 쥐가 달아나듯 내뺐습니다. 마침 대문을 들어서던 신랑도 그 광경을 보고 황급히 말을 돌려버렸지요. 얼마 뒤 종인들이 어사가 있는 곳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어사는 그제야 상자에 앉아 주인에게 일일이 죄를 물었습니다. 너는 이 고을의 부자인데 혼인을 이루는 성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무엇이 그리 모자라 배가 고파 음식을 청하는 손님을 쫓아내려 하느냐 다른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로 상을 차려주면서 손님을 박대하니 세상에 이런 인심과 도리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주인은 어사에게 빌며 답했습니다. 제가 재물을 모으는 데만 욕심이 많아서 미처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감히 정하옵건대 저의 잘못을 사죄할 길을 알려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어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일전에 건넌마을 암흑의 도령과 내 딸을 혼인시키기로 약속해놓고 그 도령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혼인을 깨고 다른 사위를 얻으려고 했다. 이것이 어찌 후한 풍속이라 하겠느냐 내가 정말 잘못을 뉘우친다면 지금 당장 신랑의 예복과 말을 준비해 그 도령을 데리고 와서 내 딸과 혼례를 치르도록 하라. 그리고 가마와 신부의 예복도 마련해 그 도령의 누이를 맞아서 아까 돌아간 신랑과 혼례를 치를 띠 도령 하라. 이럴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너의 죄를 노네 어미 처벌 할 것이다. 이에 그리 하겠습니다. 주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어사의 명령대로 따를 것을 약속하고 즉시 건넌마을 신랑의 부모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돌아갔던 신랑이 다시 오고 도령 남매도 그 부잣집으로 들어왔어요. 곧 두 쌍의 결혼식이 한 마당에서 치러졌습니다. 어사는 이를 모두 보고 난 뒤에야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잣집 주인이 욕을 본 것에 대해서 속으로 통쾌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어사가 도령 남매의 혼사를 치러준 것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직한 사람의 이야기 옛날 청주에 이후종이라는 수군병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하고 신의가 깊은 사람으로 고울 사람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했지요. 이후종은 힘든 군역을 감당하느라 집안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양반이 숙은 절도사에게 이후종의 군역을 면하게 해달라는 편지를 써서 올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후종은 양반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저의 군역을 면해주기 위해 절도사께 간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자네가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그리했네. 말을 들은 이후종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리의 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리를 찾아뵌 이유는 군역의 의무를 끝까지 다하기 위함이니 부디 절도사께 올린 청을 거두어 주십시오. 군역을 면하는 게 자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닌가. 만일 저처럼 젊고 건장한 사람이 모두 군역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장차 군인의 수가 줄어들어 나라의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저는 아직 어린 사람이라 충분히 소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이후종은 60살이 넘도록 군역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후종의 친척 중에 홀로 사는 당숙이 있었는데 늙고 기력이 세잔해지자 이후종은 그를 집에 데려와 봉양했어요. 당숙은 오랫동안 병이 들어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조차 가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종은 조금도 싫어하는 내색 없이 더러워진 당숙의 옷을 손수 빨았습니다. 마침 시내가를 지나가던 촌부가 이를 보고 물었지요. 부인에게 시켜도 될 텐데 어찌 매번 직접 빨래를 합니까? 이후종이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남남이 만나 정을 쌓는 것이니 비록 제 아내라 해도 당숙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보다 더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제 아내가 더러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른을 모시는 도리가 아니기에 제가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허, 자네 말이 많네 그려 촌부는 무릎을 치며 이후종의 지극한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이후종의 아버지가 일찍이 어떤 사람에게 보리 열말을 구워주고 추소하고 난 뒤 갚으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해에는 보리는 흉년이 들어 귀했고 쌀은 풍년이 들어 흔했습니다. 계산해보니 구워준 보리 열말 값이 쌀 스무말 값과 맞먹었지요. 이후종의 아버지는 보리를 구워간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쌀 스무말로 갚게 그 사람은 가난해 한꺼번에 갚지 못하고 우선 쌀 열다섯말만 가지고 와서 갚고는 나머지는 나중에 갚겠다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던 이후종이 이를 듣고 놀라며 아버지께 말했지요. 평소에는 보리보다 쌀이 더 귀한 곡식인데 어찌 보리 열말을 쌀 스무말로 갚으라고 합니까? 오히려 쌀 열말만 받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간곡한 청에 못 이긴 이후종의 아버지는 쌀을 열말만 받고 나머지 다섯마른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보리를 구워갔던 사람이 이후종과 그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쌀 다섯마를 더 갚아야 하는데 오히려 쌀 다섯마를 얻었으니 두 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후종은 어릴 때부터 갓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만든 갓을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꾸렸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후종이 갓을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종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까닭을 물어보기 민망해서 이웃에 사는 한 양반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제 자식이 갑자기 갓 만드는 일을 중단하니 나리께서 그 까닭을 밝혀서 자식이 다시 갓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양반은 곧 이후종을 불렀어요. 자네는 왜 갓 만드는 일을 중단했는가 제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갓을 팔면서 좋은 값을 받기 위해 흥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나운 사람들이 제 아버지를 욕보이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농사를 지어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이 자식된 돌이라고 생각해서 갓 만들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로 이후종은 농사일을 더욱 열심히 해 집안을 보살피고 아버지를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어느 해 몹시 가뭄이 들었어요. 이후종은 모내기를 하려고 도랑을 맞고 물을 모았습니다. 그날 밤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모아놓은 물을 터서 자신의 눈에 물을 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논은 이후종의 논보다 위쪽에 있어 물이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이를 안 이후종의 아버지가 몹시 화를 내며 그 사람의 집으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종이 아버지를 말리며 강국하게 말했어요. 가뭄을 당해 자기 논에 물을 대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비록 그 논이 위쪽에 있다 한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부디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곧 가뭄이 풀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후종은 평생 이웃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소나기와 약재 장수 예전에 한 약재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늙도록 혼자 살면서 자식과 집도 없이 약재상을 떠돌아다니며 숙식을 해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약재상 근처로 임금의 행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행차를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비를 피해 약재상의 방과 처마 밑으로 몰려들었지요.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기는 생전 처음이네. 그러게 말일세. 그때 방 안에 앉아있던 약재 장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비는 꼭 내가 젊은 시절에 조령에서 만난 비 같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이를 듣고 말했습니다. 비면 비지 오늘 비 어제 비가 어디 있소? 비에 얽힌 사연이 생각나서 한 말입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빗발이 거셌지요. 비에 얽힌 사연이라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약재 장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 여름에 귀한 약재가 떨어져서 경상도까지 가서 사오려고 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한낮에 조령을 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세차게 퍼부어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지요. 비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상기세계에 있는 초막을 발견하고 들어갔는데 한 노처녀가 혼자 있었습니다. 처녀는 조금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마치 오랫동안 나를 기다린 사람 마냥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와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 비가 그쳤습니다. 나는 갈 길이 바쁜 나머지 처녀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곳을 나와 길을 떠났지요. 오늘의 비가 꼭 그날 내렸던 비 같아서 불현듯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약재장수가 이야기를 마치자 처마 밑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젊은이가 마루로 올라와 공손히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분이 누구신가요? 사람들이 약재장수를 가리키자 젊은이는 그 노인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님을 뵐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 수근거렸습니다. 노인 역시 이상하게 여기며 울었지요. 어찌 젊은이가 내 자식이란 말이오. 제 아버지의 몸에는 표식이 될 만한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구하오나 저고리를 잠시 벗어주시면 안되겠는지요? 노인은 저고리를 벗고 젊은이에게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의 허리 부근을 유심히 살펴본 뒤 말했지요. 들림없이 저의 아버님이 맞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신기해 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그 연유나 들어봅시다. 저의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에 초막을 지키다가 소나기를 맞았는데 한 행인과 정을 나눈 후에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어머니께 자세히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조금 전 제 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 아버지의 등어리 밑에 검은 사마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열두 살 때 집을 떠나 팔도를 돌아다닌 지 6년째입니다. 오늘에야 아버지를 배우니 하늘이 저를 도운 것입니다. 정말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이어 젊은이는 약재 장소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저와 함께 가시지요. 제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부모님을 봉양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오로지 아버지만을 기다리며 홀로 살고 계십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기이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외로운 노인이 장성한 아들을 얻었으니 이보다 경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소. 거기다 조강지처까지 기다리고 있다니 저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약재상 주인도 아들과 함께 가라고 권했습니다. 약재 장소는 기뻐했으나 갑자기 떠나려니 어색한 마음이 들어서 머뭇거렸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떠날 여비는 제가 다 마련해두었으니 걱정 말고 함께 가시지요. 사람들도 아들을 따라가라고 애써 권하며 조금씩 돈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약재상 주인도 돈을 보태주었어요. 어느새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갰습니다. 약재장소와 아들은 사람들과 작별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뒤 약재장소는 부인과 아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선비와 맹정승 맹사성 정승이 고향인 온양에서 여름철을 보낼 때의 일입니다. 맹정승은 어려서부터 낚시를 좋아해 그날도 집앞 냇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흐르는 물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냇물이 제법 불어 힘차게 흘렀지요. 저녁이 다 되어 가는데도 맹정승은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한양에서 온 듯한 키가 호리호리한 선비가 냇가로 왔습니다. 내가 깊어 버선을 벗고 정강이까지 옷을 걷어올리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어허 이거 큰일이로구나 양반 체면에 버선 벗고 건널 수도 없고 선비는 혼잣말로 중얼 거렸습니다. 사람을 불러다가 엎여서 건너야 할 텐데 선비는 사방을 두리번 거렸어요. 그러다가 선비는 냇가 위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맹사성을 보았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지 저놈을 불러다가 건너면 되겠구나. 선비는 맹사성 쪽에다 대고 소리 쳤습니다. 여봐라 맹사성은 사깟을 꾹 눌러쓰고 못 들은 척 낚시질을 계속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느냐. 선비는 성을 내며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날 부르시오. 맹사성은 자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너 말고 누가 더 있느냐. 왜 그러슈. 난 난 한양서 내려온 선비인데 내를 건너야 하니 네가 업어서 좀 건네주거라. 양반이 맨발로 건널 수야 없지 않겠느냐. 맹사성은 낚시대를 놓고 맨발로 선비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꼭 제 등에 업혀서 건너셔야 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건너란 말이냐. 좋소이다. 맹정승은 삿갓을 쓴 채 선비에게 등을 들이댔습니다. 선비는 맹정승 등에 업혔습니다. 맹정승의 등에 업혀 몇 발짝 간 선비는 맹정승의 삿갓이 머리에 닿아 불편했습니다. 이놈아 왜 삿갓을 쓰고 있느냐. 선비는 손으로 삿갓을 툭 쳐서 물에 떨어뜨렸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망건 당줄에 높은 벼슬을 나타내는 금으로 된 고리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대감 살려주십시오. 선비는 깜짝 놀라 내리겠다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가만히 좀 있거라. 엎였으면 끝까지 건너야 되지 않겠느냐. 맹정승이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맹정승은 아무 말도 없이 선비를 건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와서 낚싯대를 드리웠어요. 선비는 첨벙첨벙 다시 건너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맹정승은 아무 말 없이 낚시질만 하다가 날이 저물자 낚싯대를 챙기고는 호령을 했습니다. 이놈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양반다리 따로 있고 상놈다리 따로 있느냐. 맹정승은 선비를 한번 나무라고는 휭 허니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옹고집 전 옹진골 옹당촌에 성은 옹이고 이름은 고집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옹고집은 고집이 샌대다가 남을 위해서는 단돈 한 푼도 내놓는 법이 없는 구두새였어요. 구두새 옹고집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덟 살이 넘은 어머니는 불을 떼지 않은 차가운 방에서 알아 누워 있고 옹고집은 이러한 어머니께 야간첩 지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옹고집의 어머니는 너무도 기가 막혀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옹고집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사람이 오래 살면 욕심이 많아진다더니 바로 어머니를 두고 한 말이에요. 여든이 되도록 모셨으면 됐지 어떻게 더 잘 모시란 말인지. 하여 어머니에게 심통을 부렸습니다. 못된 심통은 어머니에게만 부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옹고집은 스님들을 아주 미워하였습니다. 시주를 구하러 다니는 게 일을 하지 않고 거저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 같아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중을 보기만 하면 묶어놓고 귀를 뚫거나 뜸질을 하는 것이 보통 이었어요. 그래서 중들은 옹고집을 보기만 하면 피해가 거나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월출봉 취함사라는 절에 도사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의 도술은 귀신도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하루는 도사스님이 학대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옹진 꼴에 옹고집이란 사람이 중들을 못살게 군다는데 그를 찾아보시오. 그렇지 않아도 옹고집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던 학대사는 도사스님의 말을 듣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학대사는 도통한 스님으로 덕과 행실이 높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스님이었습니다. 학대사는 목에는 백팔 염주를 걸고 다해진 갓을 깊숙이 눌러쓰고 삼배옷 도포를 입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저녁이 다 되어서 고래등 같이 의리의리한 옹고집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 부처님을 받들어 시주를 하옵소서 학대사의 염불소리에 종할멈이 부리나케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스님 이 집 소문도 듣지 못하셨습니까 이 댁 주인이 하시면 큰일입니다. 그러니 잠이 깨기 전에 어서 가십시오. 그러나 학대사는 돌아갈 생각은 않고 여전히 염불을 하였습니다. 어서 돌아가시라니까요. 종할멈이 안절보절 못하고 있을 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옹고집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웬스님이 시주해달라고 하십니다. 뭐라 죽녀석이 옹고집은 신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시주는 무슨 얼어 죽을 시주냐 법당이 오래되어 비가 새어 지붕을 고치려고 하니 시주하여 주소서 그러면 소승이 부처님께 올리고 옹고집 대게 이름으로 주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논말이 가소롭기 짝이었구나. 잘 살고 못 사는 건 이미 정해진 하늘의 뜻인데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 그러나 학대사는 태연한 표정으로 옹고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옹고집은 이 중이 여태껏 보아온 다른 중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가 그래도 아는 게 많다면 어디 한번 내 관상이나 보아다오. 학대사는 옹고집의 얼굴을 이모저모 자세히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눈썹 털이 적으니 자식이 귀하고 얼굴이 좁아 남의 말을 믿지 못하고 고집이 센 관상입니다. 게다가 손과 발이 작은 것을 보니 제명대로 못 살고 뜻밖의 죽음을 당할 상입니다. 오래 산다 해도 늙음하게 몹쓸 병을 얻어 고생하니 네 이놈 듣자 듣자 하니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여봐라 저 죽놈을 넣어서 잡아내어라 하인들은 학대사의 양팔을 단단히 붙들고는 뜨라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옹고집은 하인들을 시켜 몽둥이로 학대사를 흠신 도들겨 폐개 하였어요. 그러나 학대사는 그렇게 도들겨 받고도 태어난 얼굴이어서 모두들 은근히 겁을 먹었습니다. 이놈아 젊은 놈이 새끼 밥 꼬박 꼬박 먹고 그렇게도 힘이 없느냐 더 세게 쳐라 어쩔 수 없이 몽둥이로 대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딱 하고 몽둥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학대사는 끙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어요. 더욱 화가 난 옹고집은 몽둥이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 30대 30대의 매를 채우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대사는 매질이 끝난 뒤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일어나 깍듯이 인사를 하고 성큼성큼 그 집을 걸어 나갔습니다. 학대사가 취함사로 돌아오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대사는 조용히 동자승을 불러놓고는 집 한 단 가져오너라 하였습니다. 동자승이 집을 가져다 놓고 나가자 학대사는 집 한 단 으로 사람의 크기만 한 허수아비를 만들었습니다. 허수아비는 영락없는 옹고집의 모습이었어요. 학대사는 무어라 글씨를 쓴 종이를 허수아비의 가슴팍에 붙이고는 중얼 중얼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허수아비는 곧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됐다. 옹진골롱당 촌으로 가거라. 학대사가 말하자 허수아비 옹고집은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진짜 옹고집의 집을 찾아간 허수아비 옹고집은 대문을 밀치고 들어가며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호령하였습니다. 멋들 하고 있는 게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그리고는 천연덕스럽게 사랑방으로 들어가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그때 밖에 나갔던 진짜 옹고집이 사랑채로 들어서며 사랑방의 가짜 옹고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짜 옹고집은 도리어 진짜 옹고집에게 너는 누구냐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돌아오는 거냐 하며 야단 쳤습니다. 기가 막힌 진짜 옹고집은 소리쳐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온 돌쇠 몽치 깡쇠는 똑같이 생긴 두 옹고집이 아웅다웅 다투는 모습을 보고 어리빠져 서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옹고집 부인은 크게 놀라 얼굴이 새파래 졌지요. 부인은 하인을 시켜 누가 진짜인지를 가려보려 하였으나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끝내 속이 터진 부인은 꺼이 꺼이 울기 시작했지요. 이것을 지켜보던 며느라기가 하도 안타까워서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아래였습니다. 사랑채로 들어선 며느라기는 똑같이 생긴 두 옹고집을 보며 당황하였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며느라기의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머리 위에 금이 있고 그 금 가운데 흰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진짜 옹고집은 잘됐다 싶어 얼른 나서서 상투머리를 풀고 며느라기 앞에 내밀었습니다. 며느라기는 머리카락을 해치며 열심히 흰 머리카락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지요. 없는데요. 없다니 아침까지도 멀쩡하게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진짜 옹고집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가짜 옹고집이 며느라기를 불러 자신의 흰 머리카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며느라기는 가짜 옹고집을 향해 흰 머리카락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님이 틀림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지요. 진짜 옹고집은 주먹으로 제 가슴을 탕탕 치며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에 사는 김별감이 찾아왔습니다. 가짜 옹고집은 성큼 나서며 김별감을 반가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옹고집이 뒤따라 나서며 김별감 마침 잘 오셨소. 저놈이 나인채 하고 내 집에 들어앉았으니 이 무슨 변이란 말이오. 김별감은 나를 알아보시겠지요. 두 옹고집의 모습을 본 김별감은 혼이 반쯤 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별감에게 호소하던 두 옹고집은 아웅다웅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 놈 이 놈 천하의 나쁜 놈 내가 옹고집이지. 내가 옹고집이냐. 저런 고얀 놈 옹고집은 바로 나다. 난처해진 김별감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누가 진짜 옹좌수인지 사또께 재판을 받는 게 어떻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두 옹고집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튿날 광가에서는 똑같이 생긴 두 옹고집을 가려내는 재판이 벌어졌어요. 사또는 두 옹고집의 몸을 살펴보고 말도 들어보았지만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형방이 아래였습니다. 사또 두 옹고집의 호적을 조사해 몸이 옳겠습니다. 그 말에 사또는 호적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호적색을 불러들이고는 두 옹고집에게 그러면 너희들의 집안 내력과 가정사정을 낱낱이 들어보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가짜 옹고집이 나서서 집안 내력을 쭉 읊어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또가 호적색에게 가짜 옹고집의 말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니 모두가 사실이었습니다. 신이 난 가짜 옹고집은 자신의 재산과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안에는 화류문갑에 2층 장롱이 입사옵고 산수병풍과 연꽃의 그림 병풍이 있습니다. 은가락지가 20쌍이고 금반지가 10개 있으며 비오는 날 신는 신발과 맑은 날 신는 신발이 각각 3켤레씩 있었는데 이달 초 사흔 날 밤에 쥐가 신발 코를 갉아먹어 한 켤레가 못 쓰게 되어 벽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사또는 부하들을 옹고집의 집으로 보내 가짜 옹고집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가짜 옹고집의 말은 모두가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옹고집은 자신도 상세하게 모르는 집안살림을 낱낱이 말하는 가짜 옹고집을 보며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또는 가짜 옹고집을 가리키며 저 옹고집이 진짜 옹좌수로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옹고집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맥없이 그 자리에 엎어져 버렸습니다. 재판을 이기고 집으로 돌아온 가짜 옹고집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옹고집은 관가에서 실컷 도들겨 맞고 옹당촌에서 쫓겨나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하늘에서 허수아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꿈을 꾼 후 만화님은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 달이 차서 열삭둥이를 낳았습니다. 많은 아기를 낳은 옹고집의 집에는 웃음 소리가 떠날 날이 없었어요. 한편 거지가 된 진짜 옹고집은 배고픔과 추위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지난 일을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이 깊도록 통곡하다 깨어난 옹고집은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옹가야 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이 번쩍난 옹고집은 눈을 들어 사방을 돌이번 거리다가 문득 한곳을 쳐다보았습니다. 푸른 구름이 쌓인 절벽 위에 웬 노인이 흰 머리칼을 나붓기며 푸른 육모지팡이를 짚고 오롯이 서있었습니다. 옹고집은 눈을 비비며 그 노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학대사의 모습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도선님 죽을 죄를 쥐었습니다. 옹고집은 땅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학대사는 소리 높여 옹고집을 고지졌어요. 이 천하의 몹쓸놈아 앞으로도 늙은 어머니를 구박하고 죄없는 스님들을 못살게 굴겠느냐 아닙니다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면 평생도록 착하게 살겠습니다. 옹고집은 손바닥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학대사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옹고집의 모습을 보고 부적 한 장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지난 날 내가 지은 죄가 크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하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마. 이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괴이한 일이 생길 것이니라. 집으로 돌아가거들랑 새 사람이 되어라. 옹고집이 땅에 코가 닿도록 거듭 절을 하고 일어서니 학대사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짜 옹고집을 본 집안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가짜 옹고집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랑방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사랑방 문을 열어보니 방 안에는 허수아비 하나가 자빠져 있을 뿐이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만화님은 이번엔 방방이 돌아가며 자식들을 찾았으나 자식들은 간데없고 작은 허수아비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진짜 옹고집은 싱글벙글하며 저래도 저놈이 진짜 옹고집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지요. 옹고집은 허수아비를 마당에 모아놓고 불태워버리며 부인에게 말렸습니다. 나는 이제 지난 날의 옹고집이 아니라오 욕심많고 심술 사나웠던 옹고집은 이제 저 허수아비들과 함께 데워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요. 그 뒤로 옹고집은 놀랄만큼 달라졌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느덧 옹진 고래는 이런 옹고집을 칭찬하는 소리가 잦아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옹고집의 집에 학대사가 찾아왔습니다. 옹고집은 맨발로 뛰어나가 넙죽 큰 절을 하였어요. 그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학대사님을 뵙고자 여러 번 취함사에 올랐었습니다. 그랬소이까 그나저나 마을에 옹좌수를 칭찬하는 소리가 높더이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길 바라오. 말을 마친 학대사는 옹고집이 잡기도 전에 멀리 사라졌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온 옹고집은 돌쇠와 깡쇠에게 쌀 서른가마를 취함사에 시주하고 오너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집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인이 무슨 좋은 일 이라도 있어요. 오늘따라 퍽 즐거운 얼굴이네요. 하고 묻자 옹고집은 껄껄껄 웃으며 좋은 일 아음 좋고 말고 하며 더욱 소리내어 크게 웃었답니다. 바위섬 이야기 김포의 공암나루 앞에서 똑바로 보이는 한강 한가운데 조그만 바위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을 광주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섬이 원래 경기도 광주 땅에 있었던 바위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위산이 어느 해 장마 때 떠내려와서 이곳에 주저앉게 되어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마가 개입고 바깥으로 나온 광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바위산이 없어졌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광주 사람들은 바위산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바위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위산이 양천 땅에 있다는 것을 겨우 알게 되었지요. 광주 원님은 저 바위산은 광주 고을에서 관리하던 것이고 광주 땅에서 떠내려간 것이니 양천에서는 새를 내야 한다. 하고는 양천 고을 원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세상에 바위산이 떠내려오다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양천 고을 원님은 새를 물겠다고 했습니다. 양천 땅에는 쌀이나무 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바위 섬에서 쌀이나무가 많이 났습니다. 따라서 바위 섬은 광주에서 떠내려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양천 고을 에서는 매년 쌀이비를 만들어 새로 바쳤어요. 그러던 어느 해 양천 고을의 원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원님은 바위 섬 때문에 매년 광주 고을에 새를 낸다는 말을 듣고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길 가는 사람을 가로막고 물어보아라 이게 말이 될 일인가 하고 팔짝 뛰며 광주 고을 원님에게 우리 고을에는 바위 섬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새를 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위 섬이 필요 하시다면 얼른 가져가 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같은 편지를 받은 광주 고을 원님은 허허 이거 참 고약한 일이로구나 그 섬을 무슨 수로 가져온 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는 새도 필요 없고 우리 고을에도 그 섬이 필요 없으니 그냥 가지라고 답장을 보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위 섬은 양천 것이 되고 이름만 광주 바위 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매맞은 선비 옛날에 홍선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홍선비는 과거에 급체하기 전 강원도에 간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날이 저물었는데 여관은 보이지 않고 더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 헤맨 끝에 홍선비는 길 옆에 있는 한 총가를 발견했습니다. 집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룻밤 묵어가기를 정했지요. 그 집에는 노인 부부와 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자 노인이 말했어요. 오늘은 친척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친척집으로 가야 합니다. 어린 며느리가 혼자 있으니 부디 손님께서는 저희 집을 잘 지켜주고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손님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드려라. 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며느리에게 다짐을 받은 노부부는 집을 나섰습니다. 방에는 홍선비와 젊은 안학 둘만 남게 되었어요. 안학은 손님에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잘 것을 권하고 자신은 윗목에 앉아 실을 자았습니다. 안학은 비록 시골 여자였지만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홍선비는 문득 젊은 안학을 유혹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는 척 하면서 한쪽 발을 안학의 무릎 위에 올렸어요. 안학은 손님이 너무 피곤해 몸부림을 친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발을 들어서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홍선비가 또 발을 안학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안학은 다시 손님의 발을 내려놓았지요. 홍선비는 안학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또 발을 올렸습니다. 그제서야 안학은 손님의 음흉한 마음을 알아채고 그를 깨워 일어나게 했습니다. 선비께서는 어찌 남녀가 유벌함을 모르시는지요. 제시부모님은 선비님을 믿고 집을 지켜달라고 강곡히 부탁했는데 깊은 밤중에 저에게 불미한 마음을 품으니 이것은 선비의 행실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회초리를 가져오십시오. 안학의 꾸중을 들은 홍선비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회초리를 가져와 안학에게 주었지요. 안학은 홍선비에게 바지를 걷게 하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열대 쳤습니다. 내일 아침 시부모님이 돌아오면 이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은 품지 말고 편히 주무십시오. 그러고 나서 안학은 계속 시를 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노인부부가 돌아와 홍선비에게 무난 인사를 했어요.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는지요? 혹시 불편함은 없었는지요? 홍선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어젯밤의 일을 소상하게 고했습니다. 다 듣고 난 노인은 며느리에게 그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정절을 믿었기 때문에 홀로 남겨두고 손님을 모시라고 했다. 젊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이 동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말로 간곡하게 마음을 돌려야지 어찌 손님에게 매질을 한단 말이냐. 노인은 회초리로 며느리의 종아리를 친 뒤 홍선비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면허님을 면허님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홍선비는 부끄러운 마음에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총가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저녁상을 물리고 나자 주인 남자가 홍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마침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를 좀 갔다 와야 겠습니다. 선비 께서는 제가 없더라도 편히 쉬십시오. 말을 마친 주인 남자는 부인을 불러 손님을 잘 대접하라고 당부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또다시 낯선 여자와 한방에서 자게 된 홍선비는 전날 일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방은 윗칸과 아래칸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칸막이에는 문이 달려 있었어요. 홍선비는 윗칸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손님 윗칸은 추울텐데 아래칸에서 저와 함께 주무시지요. 나는 괜찮소. 홍선비는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서 아이의 등을 문에 바짝 대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뒤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가 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러나 홍선비가 문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고 여자는 홍선비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원망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같은 방을 쓰면서도 아무런 마음도 없으니 필시 사내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내를 들여오지. 여자는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둘은 온갖 음탕한 짓을 벌이다가 서로 껴안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누워있던 두 사람을 단칼에 죽이고 홍선비가 자는 방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손님 주무십니까? 누구시오? 홍선비는 속으로 벌벌 떨었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었어요. 선비 께서는 과연 대인입니다. 밤중에 낯선 여자와 같이 자게 되었는데 마음의 한 점 흔들림 없이 소인의 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소인의 처는 전부터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회를 잡아 두 사람을 죽인 것이니 너무 괴념치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곳에 머무를 수가 없으니 저와 함께 도망치시지요.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을 옮기던 남자가 다시 돌아서며 말했어요. 소인이 잊은 것이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남자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홍선비는 더 이상 그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곧장 길을 떠났지요. 멀리서 보니 그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홍선비는 과거에 급제해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행차하다가 길을 쓸고 있는 한 백성을 보고 그를 불러오게 했어요. 너는 나를 알겠느냐 소인이 어찌 삿도나리를 알겠나이까 너는 뭐냐 무얼 내게 도망치자고 한 일을 기억하느냐 그 말을 듣고서야 남자는 비로소 관찰사를 알아보고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홍 관찰사는 그를 가명으로 불러 음식을 대접하고 후한 재물을 주어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귀신 쫓는 주문 옛날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둘이 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해서 살았습니다. 두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는데 늙음하게 일거리도 없어지자 둘이 만나서 노는 것을 크나큰 즐거움으로 삼고 지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은 입만 열면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족해 지내다가 누구든지 하나가 먼저 죽고 나면 남은 사람이 얼마나 쓸쓸하겠는가 그러니 자네가 먼저 죽게 되면 꼭 나를 불러주게나 나도 곧 뒤따라 갈 터이니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일세 자네가 먼저 죽거든 망설이지 말고 나를 데려가게 그게 내 소원일세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서 죽겠다는 말인데 이게 참말인지 입에 발린 말인지 누가 아나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 집에 오지랖 넓은 머슴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머슴이 늘 두 할아버지 곁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그런 말을 귀에 모시박히도록 들었답니다. 두 할아버지가 걸핏하면 같이 죽자고 하는데 그게 참말인지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 머슴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는 꼭두 새벽에 제 너머 이웃마을 할아버지네 집에 갔습니다. 문 밖에서부터 숨이 턱에 닿도록 헐레벌떡 달려가서 영감님 우리 주인마님이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요 했지요. 그러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 친구가 간밤에 죽었다고 기어이 나를 두고 먼저 갔구나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서 가봐야지 하면서 옷을 갖추어 입는다고 야단법석이었지요. 그 사이의 머슴은 부리나케 재를 넘어 제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집 할아버지더러 주인마님 방금 기별이 왔는데 제 너머 친구분께서 간밤에 돌아가셨답니다요 했습니다. 주인집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뭐 그 친구가 죽었다고 어 그늘이로군 어서 나들이 옷을 내오너라 하고 서둘러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머슴은 이제 됐다 하고 주인집 할아버지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제 너머 저쪽에서는 이웃마을 할아버지가 허겁지겁 올라오고 이쪽에서는 주인집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할아버지가 고갯마루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머슴이 가만히 보니까 먼저 주인집 할아버지가 친구 모습을 보더니 이쁄 하고 기겁을 하면서 세금세금 옆으로 피하더래요. 제 너머 사는 할아버지도 에구모니 하면서 슬슬 뒷걸음질을 치더랍니다. 둘이서 서로 힐끔힐끔 건너다 보며 엉거주춤 서있다가 갑자기 입속으로 무슨 말을 중얼 중얼 하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냅다 오던기를 되짚어 달아나더라는 겁니다. 머슴이 얼른 주인집 할아버지를 낙질러 집에 돌아와 있으니 주인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쉴 새 없이 뭔가 중얼거리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주인만이 뭘 그리 골똘이 외십니까요? 머슴이 능청을 떨면서 물으니까 귀신 쫓는 주문이다 얼른 대문 밖에 소금 뿌려라 하고는 밑구멍이 빠져라고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머슴이 그 길로 제너머 할아버지네 집 담밖에 가서 일부러 주인집 할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네요. 여보게 내가 왔네 제너머 친구가 왔어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문을 꼭꼭 닫아 잠그면서 예스 산 사람 집에 귀신이 왜 왔느냐 어서 물러가거라 하더랍니다. 그러니 같이 죽자고 한게 죄다 입에 발린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꿈에서 만난 누이동생 어떤 재상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은 결혼한지 1년도 못되어 남편을 잃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재상이 밖에서 들어오다가 딸의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을 짓게 한 딸이 화려한 옷을 입고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더니 잠시 후 거울을 던져버리고 슬프게 울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재상은 딸의 처지를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재상은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젊은 무관 하나가 들어와 무난 인사를 올렸어요. 그는 재상 집에 자주 되나드는 사람으로 재상을 잘 따랐습니다. 변변한 집도 없고 아내도 없었지만 건강한 몸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재상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물었습니다. 자네 신세도 어찌 이리 공공한가 혹 신의 사위가 되지 않겠는가 무변은 황공하고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소희는 대감의 가르침을 잘 몰라서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네. 재상은 은자가 가득 든 상자를 무변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말과 가마를 구하고 오늘 밤 통행이 풀리는 시각에 맞춰 우리집 뒷문 밖에 와서 기다리게 약속 시간을 꼭 지켜야 하네. 무변은 반신반의 하며 은자를 받아 재상이 시키는 대로 준비하고 뒷문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재상이 한 여자를 데리고 나와 가마 안으로 들여보낸 후 말 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함경도로 가서 살게 그리고 우리집과는 인연을 끊어야 하네. 무관은 곡절도 모른 채 가마를 이끌고 성 밖을 나와 길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상은 딸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통곡했지요. 불쌍한 내 딸이 자교를 했구나. 놀란 집안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왔습니다. 재상은 문 밖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 말했어요. 딸은 평소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했다. 내가 직접 염습을 할 것이니 비록 오라비라 해도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나서 재상은 혼자서 이불을 뭉쳐 시체 모양을 만들고 연포로 싸서 가지런히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에 넣으니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딸은 시댁 선산 아래 묻혔습니다. 몇 년 뒤 그 재상의 아들이 암행어사가 되어 함경도에 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한 인가에서 묻게 되었는데 마침 그 집에 아이둘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둘 다 용모가 맑고 준수했는데 어딘지 자신과 얼굴이 닮은 듯 했습니다. 어사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피곤해서 그냥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밤이 깊자 어떤 여자가 와 어사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놀라서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니 몇 해 전 죽은 노이동생 이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죽은 네가 살아 있다니 제 처지를 불쌍히 여긴 아버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오라버니를 뵈니 꾸민 듯합니다. 나를 어찌 알아보았느냐 아까 아이들 아버지와 인사할 때 보고 알았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이곳에 살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방에서 책을 읽던 아이들이 바로 그 아이들이었지요. 어산은 할 말을 잃어 날이 새는 동안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누이동생과 그 남편을 불러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산은 아버지 방에서 밤중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 주위가 조용해지자 아들이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행차에서 괴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아들은 죽은 누이동생을 만난 일을 상세하게 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재상은 눈을 부릅뜨고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재상의 굳은 얼굴을 본 아들은 감히 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10년 공부한 이선비 옛날 남산 아래 이시성을 가진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 읽는 것만 좋아해서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선비가 그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주역을 읽을 생각이오. 그동안 당신이 식량을 구해 끼니를 이열 수 있겠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방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책 읽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부인의 허락을 얻은 이선비는 방문을 굳게 잠궜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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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밥 한글에 들어갈 만한 크기로 구멍을 내어 그곳으로 밥과 반찬을 들여보내도록 했습니다. 이선비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7년 동안 책을 읽었어요. 어느 날 밥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창틈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이 문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놀란 이선비가 방문을 열고 나와보니 쓰러져 있는 사람은 중이 아니라 자신의 부인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부인이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먹지 못한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지난 일곱 해 동안 당신을 먹여살리느라 머리카락까지 다 잘라 팔아서 이젠 더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선비는 부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내 잘못이고 이제는 내가 당신을 먹여살리겠소. 집에서 나온 이선비는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인 홍판선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선비가 홍판서에게 말했어요. 대감과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제가 돈을 쓸 일이 있어서 그러니 산만 양만 구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선비를 지그시 보던 홍판서가 말했습니다. 산만 양을 담으려면 수레가 많이 필요하겠네. 그래 어디로 보내주면 되는가. 이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이선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을 실은 수레들은 반나절에 걸쳐 모두 들어왔습니다. 수레가 다 들어오고 난 뒤 이선비는 부인에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 책을 읽어 십년을 채워야겠소. 이 돈으로 이자를 불려서 끼니를 이어갈 수 있겠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져온 돈인데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선비는 다시 방 안에 들어가 전처럼 오직 책을 읽는 데만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이선비의 아내는 본래 총명하고 재물을 모으는 재주가 있었어요. 이선비가 가져온 돈으로 물건을 흔할 때 사두었다가 귀할 때 팔기를 거듭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 구워온 돈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윽고 십년이 되자 책 읽기를 마친 이선비가 방문을 열고 나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생한 덕분에 끼니 걱정 없이 십년을 채웠소. 이 돈은 모두 우리 것이 아니니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겠소. 서방님 뜻대로 하시지요. 이선비는 처음에 구워온 삼만양과 아내가 불린 돈까지 모두 수레에 싣고 홍판서 집으로 갔습니다. 홍판서가 말했어요. 내가 자네에게 빌려준 돈은 삼만양이네. 그 이상의 돈은 받을 수 없네. 이선비가 말했습니다. 이 돈은 모두 대감께서 빌려주신 삼만양에서 나왔으니 당연히 대감의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는 동안 우리 부부가 끼니를 굶는 일 없이 잘 지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찌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선비가 아무리 말을 해도 홍판서는 한사코 삼만양만 받고 나머지 돈은 이선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선비는 부인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강원도의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부부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논밭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그 마을은 한해 추소가 몇천석이 넘는 큰 부자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선비의 집도 풍족함이 넘쳐났지요. 이는 모두 이선비의 높은 식경과 부인의 현명한 내조 덕분이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의 댐댐이를 알아보고 선뜻 돈을 빌려준 홍판서의 인간적인 멋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할 때도 이선비가 사는 마을만은 병화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을 산속의 무름도원이라고 불렀답니다. 약촉군 이야기 옛날에 옛날에 김시성을 가진 약초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초를 캐서 팔아 생계를 꾸려 갔지요. 하루는 친구 두 사람과 약초를 캐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 갔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 큰 바위가 사방으로 둘러서 있고 그 가운데 산삼이 모여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놀라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내려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위들이 워낙 가팔라서 길을 낼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한 친구가 꾀를 내었습니다. 여보 개들 식줄기로 줄을 만들어 우리 중 한 사람이 저기에 내려가면 어떻겠나 그것 참 좋은 방법이네 산삼은 똑같이 나누기로 하세 그들은 곧 칙 줄기를 꺾어 여러 겹으로 꼬아 긴 줄을 만들고 그 끝에 망태를 달았습니다. 두 친구는 김씨를 망태에 실어 아래로 내려보냈어요. 김씨가 산삼을 캐서 망태 속에 넣으면 두 사람은 망태를 끌어올려 산삼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남은 산삼을 캐서 올라가려 하자 두 친구는 줄과 망태를 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의 도움 없이 김씨 혼자는 그 바위를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이보 개들 거기 있는가? 김씨는 친구들을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깎아지른 절벽이라 날개가 달리지 않는 한 그곳에서 나올 방법이 없었어요. 낭패다. 이 사람들에게 급한 일이 생긴 게 분명해. 김씨는 그런 와중에도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김씨는 배가 고파 남아있는 산삼을 먹으며 허기를 때웠어요. 졸음이 몰려오자 바위 틈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어느새 옛 일곱날이 지났습니다. 김씨는 배가 고플 때마다 산삼을 조금씩 먹었지요. 팔뚝만한 산삼도 먹었으니 밥을 먹지 않아도 기운이 났습니다. 하루는 바위 위를 바라보니 풀과 나무들이 한쪽으로 쓰러지며 쉿쉿 하는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후에 머리는 항아리만 하고 눈은 횃불처럼 생긴 거대한 구렁이가 김씨가 누워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구렁이의 몸은 큰 나무보다 두 배 정도 길었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구렁이는 김씨 앞에 가로질러 가더니 꼬리를 김씨 앞에 내렸다가 흔들기를 반복했어요. 김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구렁이가 나를 보고 물지도 않고 꼬리를 흔드는 것이 필시 나를 구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김씨는 구렁이의 꼬리에 올라타고 허리띠를 풀어 자신의 몸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구렁이가 꼬리를 한번 휘두르자 어느새 김씨는 바위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참으로 신령스러운 구렁이구나. 김씨가 길을 내려가니 두 친구가 큰 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있었습니다. 자네들은 아직도 여기에 있는가?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 다가가 보니 두 친구 모두 죽은 뒤였고 산삼은 그대로 였습니다. 두 친구가 죽은 이유를 모르는 김씨는 서둘러 그들의 집으로 가서 죽음을 알렸어요. 제가 두 사람과 함께 산삼을 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갑자기 구토와 설사를 하더니 죽었습니다. 독초를 잘못 먹어 그런 듯합니다. 이 산삼은 우리가 똑같이 나눈 것인데 친구가 죽음을 당했는데 제가 어찌 산삼을 가지겠습니까? 이 산삼을 팔아 친구의 장례비로 쓰십시오. 김씨는 산삼을 두 친구의 집에 나누어주고 자신은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았지요. 친구들의 부모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몹시 상심했지만 평소 김씨의 사람됨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후 김씨는 90살이 넘어도 청년처럼 기운이 왕성하고 건강했습니다. 다섯 아들을 낳았는데 모두 재산을 많이 모아 부유했고 후손들도 번창해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잣집이 되었습니다. 김씨는 그렇게 아무런 병 없이 백살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도둑 잡은 사또 예전에 한 사또 가 있었습니다. 그 사또 는 고을을 잘 다스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특히 남의 물건을 훔쳐간 도둑을 잘 잡아내어 도둑 잡는 사또로 불렸습니다. 하루는 어떤 중이 찾아와 억울함을 하소연했어요. 소승은 금방의 절에 사는 중입니다. 종이를 만들어 팔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 종이 한 뭉치를 지고 왔는데 길가에 잠시 내려놓고 쉬는 사이에 그만 종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살아가는 밑천을 잃어버렸으니 돌아갈 희망 또한 없어졌습니다. 제가 살 수 있도록 종이를 꼭 찾아주실 것을 사또께 엎드려 정합니다. 사정을 들은 사또가 말했습니다. 우선 내가 종이를 잘 지키지 못한 책임이 크다. 사람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잃어버렸으니 찾기 힘들 것이다. 찾아본들 누구에게 종이가 있는 곳을 물어본단 말이냐.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만 물러가거라. 그 일이 있은 뒤 사또는 볼일이 있어 마찰을 끌고 근방에 나갔다가 어두워질 무렵 관하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가에 서있는 장승을 보고 꾸지졌어요. 모험하다. 네가 무엇이기에 사또가 행차하는데 교만하게 서있단 말이냐. 그 모습을 보고 따르던 아전히 말했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오라 장승입니다. 비록 장승이라 해도 거만하기 짝이 없지 않느냐. 당장 사바와 관하밖에 놓아두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게 해라. 또한 밤에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 고울의 관문을 지키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관하에 남아 숙직을 하라. 예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대답은 했지만 관하의 하인들은 모두 사또를 비웃었습니다. 그날 밤 관하에서 숙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사또는 나졸들을 호령에 그 장승을 관하안으로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나졸들이 어제 장승을 놓아두었던 곳에 가보니 장승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나졸들은 비로소 겁을 냈습니다. 근처를 두루 찾아보았지만 허사였지요. 사또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성화를 부리자 나졸들은 그제야 장승을 잃어버렸다고 고하며 엎드렸습니다. 사또는 짐짓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관속의 신분으로 관하의 주인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아 장승을 잃어버렸으니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아전이야 관속들은 각자 벌질을 한묶음씩 구해 즉각 대령하라. 만약 종이를 내지 않는 자는 태영 스무대로 대신하겠다. 사또의 추상같은 명령에 관속들이 서둘러 종이를 구해오니 잠깐 사이에 종이가 관하마당에 쌓였습니다. 사또는 서둘러 어제 관하에 와서 하소연하던 그 중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 종이 중에 내 종이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에 제 종이에는 저만 아는 표식이 있습니다. 중은 곧 자신의 종이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처음에 잃어버린 뭉치만큼 이었어요. 사또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 종이를 찾았으니 돌아가거라. 앞으로는 종이를 잘 간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에 사또의 현명한 처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중은 고마움을 표시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또는 그 종이의 출처를 확인해 보았어요. 종이는 저자 변두리에 살고 있는 무례한의 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무례한의 그 무례한은 훔쳐 종이 뭉치를 집에 두었어요. 그런데 마침 관하에서 종이를 구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종이값이 올랐고 그 기회에 종이를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당장 그놈을 잡아 드려라. 사또의 중의 종이를 훔쳐간 무례한에게 벌을 내렸고 그가 받은 종이값을 모두 빼앗아 종이를 사왔던 관속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머지 종이 뭉치들은 각자 가져온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찾아 가져가도록 했지요. 역시 우리 사또는 명관이야. 온 고을의 백성이 사또의 현명한 척열에 탐복 했답니다. 부자가 된 김서방 옛날에 가난뱅이 김서방이 집신을 팔러 장에 가는데 다리 밑에서 페랭이를 쓴 도깨비가 쑥 나오더니 물었습니다. 김서방 장에 가시나? 장에 가지. 장에 가면 나 개다리 하나만 사다 주지. 그래 사다 주마. 그런데 이날 김서방은 집신을 한 켤레도 못 팔았대요. 그래서 빈손으로 털레털레 돌아오는데 도깨비가 쑥 나와 묻는 겁니다. 김서방 개다리 하나 사오셨나? 집신이 안 팔려서 못 사왔지. 그럼 다음 장날엔 꼭 사다 주지. 그래 사다 주마. 다음 장날 김서방이 장에 가는데 다리 밑에서 페랭이를 쓴 도깨비가 쑥 나오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김서방 장에 가시나? 장에 가면 나 개다리 하나만 사다 주지. 그래 사다 주마. 그런데 이날도 김서방은 집신을 한 켤레도 못 팔았습니다. 그래 빈손으로 털레털레 돌아오는데 도깨비가 쑥 나와 물었습니다. 김서방 오늘은 개다리 하나 사오셨나? 집신이 안 팔려서 못 사왔지. 그럼 다음 장날엔 꼭 사다 주지. 그래 사다 주마. 다음 장날에도 김서방이 장에 가는데 다리 밑에서 페랭이를 쓴 도깨비가 쑥 나오더니 어제와 똑같이 말랬습니다. 그날은 김서방이 집신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집신 판 돈으로 양식거리도 사고 고등어 자반도 사고 따로 서푼을 들여 개다리도 하나 샀지요. 그걸 들고 지고 돌아오는데 도깨비가 쑥 나와 묻더랍니다. 김서방 오늘은 개다리 하나 사오셨나? 옅다 개다리 김서방은 도깨비한테 개다리를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이 잠을 자렸는데 페랭이를 쓴 도깨비가 찾아와 말하는 겁니다. 김서방 나 메밀묵 좀 쑤어주지. 그래 쑤어주마. 김서방은 메밀묵을 한 소 쑤어주었어요. 도깨비는 메밀묵을 뚝딱 먹어 치우고는 돌아갔습니다. 그 이튿날 밤 김서방이 잠을 자려는데 도깨비가 찾아와서 대뜸 말하는 겁니다. 김서방 나 수수팥떡 좀 해주지. 그래 해주마. 김서방은 수수팥떡을 한시로 해줬습니다. 도깨비는 수수팥떡을 뚝딱 먹어 치우고 돌아갔지요. 그러더니 도깨비란 놈이 하루도 안 거르고 날마다 찾아와서 메밀묵을 쏘어달라 개고기 삶아달라 수수팥떡 해달라 끝도 없이 보채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집안살림이 다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하루는 김서방이 도깨비한테 물었어요. 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니? 나야 세상에 무서운 게 없지. 진짜 없어? 진짜 없지. 그럼 백강아지도 안 무서워? 도깨비는 겁이 나서 막 벌벌 떨면서도 안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백말피도 안 무서워? 도깨비는 겁이 나서 막 귀를 틀어막으면서도 안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대가리도 안 무섭니? 도깨비는 겁이 나서 뒤로 나자빠지면서도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김서방한테 물었지요. 그러는 김서방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나야 돈이 제일 무섭지. 돈 앞에서는 아주 꼼짝을 못해. 이튿날 김서방은 푸주깐에서 백말피를 한 바가지 가져다가 온 집안에 뿌려 놓았습니다. 말대가리도 하나 얻어다 대문 위에 걸어두었지요. 멋 모르고 김서방 집에 온 도깨비는 백말피의 말대가리를 보고는 너무너무 놀라서 걸음아 날 살려라 십니 밖으로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서도 화가 안 풀린 도깨비는 안갚음을 한다고 김서방 집 앞에 와서 마당으로 돈을 마구 뿌렸어요. 이놈의 김서방아 혼 좀 나봐라 이러면서 뭉텅이로 뿌렸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김서방은 무서운 채 울 밑에 머리를 박고 달달달달 떨었어요. 그걸 본 도깨비는 더 신이 나서 돈을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도깨비가 간 뒤에 김서방이 고개를 들어보니 마당이 온통 돈천지였어요. 이렇게 해서 김서방은 단번에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돈을 몽땅 들여 땅을 샀습니다. 나중에 도깨비가 와서 돈을 도로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르니까요. 딱 잡아떼고 안 돌려주면 그만이지만 그러면 돈을 낙엽이나 모래로 바꿔버릴지도 모릅니다. 도깨비한테는 그런 신기한 재주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얼마 뒤 도깨비가 김서방네 집을 기웃거렸습니다. 돈벼락에 혼줄이 난 김서방을 약올리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어째 무섭다는 소리는 안 나고 깔깔깔 웃음소리만 나는 겁니다. 그제야 도깨비는 자기가 꼴딱 속아 넘어간 걸 알아챘습니다. 내 돈 도로 다 내놓으시지. 하나도 없다. 내 돈 다 어디다 썼어? 다 땅 샀지. 그러면 돈 대신 땅이라도 내놓아. 땅을 떠가든 퍼가든 네 마음대로 해라. 도깨비는 부리나케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땅 내 귀퉁이에 뚝딱뚝딱 말뚝을 때려받고 끈으로 질끈 묶은 다음 땅을 떠간다고 낑낑 거렸지요. 하지만 암만 재주 좋은 도깨비라도 땅을 떠가는 재주가 있을까요? 도깨비는 몇 날 며칠 밤만 되면 땅 떠간다고 낑낑 거리다가 힘이 다 빠져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에고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네. 하지만 땅을 그대로 두고 가자니 약이 오르고 배가 아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땅에 자갈을 한가득 부어놓았어요. 이탠날 아침 김서방이 논에 나가보니 큰일이 났습니다. 논에 꽉 들어찬 자갈을 다 치우려면 백년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자갈 틈에 개똥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김서방은 개똥을 집어 휙 던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농사 잘되게 자갈이나 더 넣을 일이지 더러운 개똥은 뭐하러 넣어놨어? 도깨비가 이 말을 못 들을 리가 있나요? 그날 밤 도깨비는 논에 집어넣은 자갈을 몽땅 내다버리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개똥에 당 개똥은 모조리 주워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튿날 김서방이 논에 나가보니 자갈은 어디로 싹 없어지고 대신 똥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얼씨거나 좋다 지화자 좋을시고 하며 김서방은 그 똥을 썩썩 갈아엎고 벼를 심었지요. 똥걸음을 그렇게나 많이 줬으니 벼가 좀 잘됐겠어요? 가을거지를 하고 보니 온천지가 쌀로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서방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거짓말 내기 옛날에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거짓말 내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긴고 하니 누구든지 거짓말 세 마디를 멋지게 잘하는 사람을 사위 삼겠다고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하되 세 번 다 자기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도 이 사람이 응 그래 그럴 법 하구나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장가목 간 총각들이 색시를 얻어보겠다고 이 사람 집에 구름같이 모여들었어요. 저마다 있는 꾀 없는 꾀를 다 짜내어 능청스럽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아무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세 마디 다 내놓기도 전에 그래 그건 거짓말도 아니다. 하고 내쫓아 버리니까 당할 사람이 없었지요. 하루는 이 집에 어떤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이 총각은 인물도 환하고 허우대도 멀쩡해서 나무랄 데가 없는데 집이 하도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간 총각 이었어요. 이 총각이 마당에 들어서니까 마침 이 집에서 별을 베다가 마당질을 한다고 일꾼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이 총각이 배를 잡고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아이고 웃으워라 아직도 이렇게 구식으로 마당질을 하는 집이 다 있네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들으니 은근히 화가 났어요. 마당질 하는데 무슨 놈의 구식이 있고 신식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신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투명스럽게 물었지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슬슬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말이지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봄에 논뚝을 쌓을 때 벽 기만큼 높이 쌓습니다. 그래 놓고 벼가 다 익으면 논에 물을 가득 대지요. 그러면 벼밑동은 다 물에 잠기고 이삭만 물위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날이 추워서 물이 꽁꽁 얼면 얼음판 위에 들어가서 도리깨로 이삭을 두들겨 패지요. 그러면 나달이 아주 잘 떨어집니다. 주인이 들어보니 정신나간 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총각은 시치미를 뚝대고 아주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옛기 젊은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그리 심하게 하나 하고 나몰았지요. 총각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눈만 멀뚱멀뚱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당 한쪽 구석에 차려놓은 새참 그릇을 보고는 또 배를 잡고 웃었어요. 아이고 우스워라 이 집 새참에는 그 흔해 빠진 소고기 한 점 없네 그려 세상에 소고기 없이 무슨 밥을 먹는 덤 주인이 들어보니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소고기가 얼마나 귀하고 비싼 고기인데 제까지 깨 그런 소리를 하나요?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끼니마다 소고기 반찬을 먹지는 못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자네는 끼니마다 소고기를 먹는단 말인가? 하고 볼이 잔뜩 부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이 눈썹도 까딱 안하고 또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술술 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집에서는 썩어 나가는 게 소고기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소를 기를 때 괴짝에다 넣어서 기르지요. 송아지를 괴짝에다 넣어 놓으면 이놈이 여물을 먹고 점점 자랄 게 아닙니까? 몸집이 커져서 괴짝 속에 꽉 차면 사발만한 구멍을 하나 뚫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구멍으로 살이 자꾸 삐져나오지요. 베어 먹으면 또 나오고 베어 먹으면 또 나오고 이러니 흔해 빠진 게 소고기지요. 주인이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자네는 입만 벙긋하면 거짓말이군 그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이 싱긋이 웃으면서 그래요? 그럼 거짓말 두 마디 했습니다. 이제 한 마디 남았지요?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제서야 압불사 했지요? 워낙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해서 눈치도 못챘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두 번이나 멋지게 당한 것입니다. 속이 쓰리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왕에 당한 것은 당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안 넘어가야지 하고 주인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러나마나 총각은 능글능글하게 웃으면서 또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집 뒷산에 돌부처가 하나 있고 그 옆에는 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배나무가 어찌나 높은지 타고 올라가자면 한나절도 더 걸리지요. 그래서 더 들어보세요. 저 같은 둔재가 그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생각다 못해 긴 장대를 가지고 돌부처님 콧구멍을 살살 간지렸지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애취하고 재채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재채기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배나무에 열린 배가 모두 와르르 떨어졌어요. 그걸 주워보니 모두 스물다섯 접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 기다리세요. 그때 주운 배 스물다섯 접을 이 집에서 사가지 않았습니까? 한 접에 백냥씩 2,500 양어치를 외상으로 사가시면서 오래 벼 마당질할 때 이자까지 붙여서 3,000 양을 주시기로 하셨지요. 제가 오늘 그 돈을 받으러 왔으니 어서 주십시오. 주인이 듣고 보니 큰일이 났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다가는 당장 돈 3,000 양을 내놓아야 할 판이었어요.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걸려든 겁니다. 그런 더문이 없는 거짓말이 어디 있나? 하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총각은 빙글빙글 웃으면서 이제 거짓말 세 마디 다 했습니다. 장인어른 했답니다. 오수의 개 옛날 고려 때 거령현이라는 곳에 김 개인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거령현은 지금의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지사면 영천리 일대를 말합니다. 예, 개인아, 날이 왜 이리 가물지?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으니 큰일이구나. 늙은 어머니는 푹푹 찌는 무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책만 보고 있는 아들 개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걱정하신다고 비가 옵니까? 올 때가 돼야 올 모양입니다. 아니다. 가뭄이 석 달 열흘도 더 계속되지 않느냐. 곡식은 말할 것도 없고 산과 들이 온통 노랗게 말라가니 흉년이 되면 뭘 먹고 산단 말이냐. 어머니는 걱정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무렵 거령연에는 오랜 가뭄이 계속되어 강과 내에는 물이 마르고 산과 들은 내리쬐는 불볕으로 풀과 나무들이 노랗게 말랐습니다. 가뭄으로 흉년이 들 것이 확실하자 사람들은 먹을 양식 때문에 큰 걱정을 했지요. 강과 내가 말라버렸으니 고기가 있을 리 없고 산과 들이 노랗게 타있으니 풀뿌리나 나무 열매 하나 먹을 수가 없어. 마을 사람들은 파랗게 맑은 무심한 하늘만 안타깝게 쳐다보며 비가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얘야 우리도 양식이 떨어졌다. 이 일을 어찌 하면 좋으냐. 어머니는 빈 바가지를 들고 한숨을 내쉬며 아들 게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선비 김 게인은 가난이 몸에 배어있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한숨 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던 게인은 양식을 구해보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간담 겉볼이라도 몇 대 구해와야 할 텐데 게인은 양식을 구해보려고 나서기는 했지만 이 가뭄에 어딜 가야 할지 앞이 캄캄 했습니다. 양식을 얻으러 갈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인은 터벅터벅 길을 걷다가 문득 산 너머 남촌마을 사는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네라면 양식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귀동이네 집에 가볼까 귀동이는 우리보다 잘 사니까 겉보리 몇 대 쯤은 얻어올 수 있겠지 게인은 길을 걸어가며 그 밖에도 글빵 친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촌마을은 게인의 집에서 시별이쯤 떨어진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게인은 점심대가 조금 지나서 지친 모습으로 친구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게인이 아닌가 이 불뼛더위에 오느라 수고가 많았네 그려 자 어서 들어오게 친구 친구 귀동이는 대접 대접을 대접을 받은 게인은 친구네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보절 못하고 있었지요. 게인이 석 달이 넘는 가뭄에다 흉년까지 겹쳤는데 양식 걱정은 없는가 뜻밖에도 친구는 개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가뭄과 양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게인은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좀처럼 입을 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비록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 사이지만 양식을 구워달라고 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말없이 잠자코 있는 게인을 보고 친구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걸 보니 양식이 떨어진 모양이지 이 가뭄과 흉년에 양식이 넉넉한 집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 집에도 양식이 거의 바닥났지만 아직은 조금 있으니 우리 서로 나누어 먹세 그러면서 친구는 개인에게 좁쌀 한 대와 보릿살 한 대를 싸주었습니다. 고맙네 귀동이 내 올 가을엔 꼭 갚겠네 양식을 받아든 개인은 친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집을 반쯤 남겨놓고 가고 있을 때 산길 아래 풀숲에서 웬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글거리던 해는 어느새 서산 너머로 얼굴을 감추었고 서쪽 하늘에는 유달리 빨간 노을꽃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풀숲에서 울어대는 강아지의 울음소리는 슬픈 비명소리 같았습니다. 개인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강아지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강아지의 울음소리는 개인의 귀에 살려달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개인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서 길 아래로 내려가 풀숲을 헤쳤습니다. 풀숲에는 태어난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강아지 한 마리가 울고 있었어요. 가엾기도 해라. 어린 강아지를 누가 이런 곳에 버렸을까. 개인은 불쌍한 강아지를 그대로 버려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오면서 개인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흉년에 먹여살리기 힘들어서 강아지를 버렸을 거야. 하긴 개도 사람과 똑같이 먹으니까 말이야.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어찌 개를 먹여살리려 하겠나. 흉년이 죄지. 개인은 어둠이 깃들 무렵에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남촌마을 친구한테서 좁쌀과 보리를 좀 꼬았습니다. 오냐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런데 얘야 그게 뭐냐? 어머니는 개인이 안고 있는 강아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누가 버렸는지 몰라도 집으로 오는 길가에서 울고 있기에 불쌍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강아지까지 데리고 왔다고 나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아지 아니 누렁이는 개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누렁아 밥 먹어라 올해만 고생하면 내년 가을에는 굶거나 죽을 쏘어 먹지 않아도 될 거야. 개인은 누렁이를 무척 사랑하고 귀여워 했습니다. 그리고 식구나 다름없이 먹을 것도 똑같이 나누어 먹였어요. 누렁이는 무럭무럭 잘 컸습니다. 누렁이는 주인 개인에게 감사하다는 듯 꼬리를 치며 끙끙 거렸습니다. 누렁이는 개인을 늘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어요. 개인이 산으로 가면 누렁이도 산으로 갔고 들로 가면 들로 따라 나갔습니다. 개인도 누렁이를 집에 두고 어디 혼자 갈 때면 어쩐지 허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이 방에서 잠을 잘 때면 누렁이는 대똘 위에 놓인 개인의 신을 베고 잤습니다. 개인은 누렁이가 졸랑졸랑 따라다니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고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보게 개인이 거 개 좀 떼놓고 다닐 수 없나? 애들처럼 개를 꽁무니에 달고 다니니 어디 쓰겠나? 친구들은 개인에게 핀잔을 주듬 말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껄껄 웃으면서 대답했지요. 개라고는 하지만 나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어찌 매정하게 떼어놓고 다니겠나? 나 혼자 다니는 것보다 우리 누렁이와 함께 다니면 심심하지도 않고 마음이 든든해서 좋다네. 자네하고 개하고는 전생연분인가 보군. 친구들도 개인의 마음을 꺾지 못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다정한 친구가 된 개인과 누렁이는 표정이나 행동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누렁이가 개인의 집으로 온지 3년째 되는 가을이었어요. 그동안 누렁이는 큰 개로 자랐습니다. 오늘이 남촌마을 귀동이의 생일이구나. 내가 가지 않으면 섭섭해하겠지. 개인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남촌마을을 향해 집을 나섰습니다.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면서 개인을 보고 지저댔어요. 개인은 뒤돌아보면서 말랬습니다. 누렁아 남촌마을은 너에겐 낯선 곳이야. 그러니 오늘은 집에 있어라. 날마다 나를 따라다니느라고 다리가 아프지 않니? 누렁이는 개인의 뒤를 따라오면서 지저댔습니다. 그래 누렁아 가자꾸나 남촌마을 귀동이네 집에 나랑 같이 가자. 개인은 누렁이를 데리고 남촌마을 귀동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개인아 참 잘 잘 잘 내 생일을 잊지 않고 와주어서 정말 고맙네. 어서 들어오게. 친구 귀동이는 개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개인이 자네가 올 줄 알고 특별히 찹쌀로 술을 담궈놓았네. 오늘은 술이나 실컷 마셔보세요. 두 사람은 술상에 가운데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내 잔 밖에나.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는 서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마셨습니다. 마루 아래 웅채리고 앉아있던 누렁이가 술취한 주인을 보고 지저댔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누렁아 아직 나는 취하지 않았으니 걱정 말거라. 내가 못 걸으면 네가 업고 가면 되지 않느냐. 개인은 컹컹 짖는 누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술에 취한 주인이 걱정되어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잔만 하세. 그래 딱 한 잔이야 이 잔만 들고 일어나겠네. 개인이 마지막 술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났을 때 해가 벌써 서산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귀동이 잘 있게 개인이 잘 가게 개인은 비틀비틀 친구네 집을 나섰어요. 누렁아 가자 네가 앞장서라. 개인은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길을 걸었습니다. 누렁이는 앞장서 가면서 뒤를 따라오는 주인 개인을 자꾸자꾸 돌아보았어요. 비틀거리며 걸어오던 개인은 마침내 길가 마른 잔디밭에 앉더니 그대로 벌렁 들어누었습니다. 술에 취한 데다 졸음이 왔던 것입니다. 누렁이는 개인의 도르막이 자락을 물어 당겼습니다. 이놈아 집에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거라. 나는 여기서 잠깐 쉬어 가겠다. 개인은 손을 내자우며 혀 꼬부라진 소리로 중얼거리더니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누렁이는 펄쩍펄쩍 뛰면서 지저댔지만 개인은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해가 산마루를 넘어가자 짙은 산 그림자가 산비탈을 덮어왔습니다. 그늘렀구나 여기서 잠을 자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지 빨리 술이 깨고 잠도 깨야 할 텐데 누렁이는 할 수 없이 개인이 누워있는 옆에 웅크리고 앉아서 잠자는 개인을 지켰습니다. 누렁이는 나무참을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불이야 불이야 하얀 하얀 연기가 산비탈 아래에서 피어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시뻘건 불길이 되어 개인이 누워있는 잔디밭으로 번져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무하는 아이들이 불길을 잡으려고 법석을 떨었지만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불은 실려와서 세차게 번져 왔습니다. 주인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개인이 누워 잠든 곳은 잔디밭이어서 그대로 있다가는 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누렁이는 발버둥을 치면서 개인의 도르마기 자락을 물고 끌어 당겼습니다. 그래도 개인이 코를 굴며 정신없이 자고만 있자 누렁이는 발톱으로 개인의 손등을 할퀴었습니다. 누렁이는 개인을 깨우려고 별별짓을 다했어요. 그러나 술에 취한 개인은 꿈쩍도 하지 않고 나무토막처럼 쓰러져 자고만 있었습니다. 이윽고 등불은 개인이 누워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타오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사방을 도리번거리다가 가까이 있는 시냇물로 뛰어갔어요. 곧바로 시냇물에 풍덩 뛰어든 누렁이는 제 몸에 물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러고는 손살같이 되돌아와서 개인이 누워있는 둘레에 몸을 뒹굴어서 잔디를 적셨어요. 그리고 물 젖은 몸으로 타오는 잔디에도 뒹굴었습니다. 주인 곁으로 오는 불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누렁이는 죽을 힘을 다해 똑같은 짓을 수없이 되풀이 했습니다. 한참 만에 개인이 누워있는 둘레의 잔디는 소낙비를 맞은 것처럼 축축이 젖어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개인은 정신없이 잠만 자고 있었어요. 이윽고 들불은 누렁이가 적셔놓은 잔디만 남겨두고 다 타버렸습니다. 지친 나머지 쓰러진 누렁이의 털은 불에 그을려 오그라붙었고 개어서 생긴 상처에서는 피가 번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날은 저물어 금음 딸이 서쪽 밤 하늘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 목말라 어찌 뒤추우냐 누렁아 깊은 잠에 빠져있던 개인이 잠꼬대를 하면서 눈을 비볐습니다. 개인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벌떡 일어나 앉아 사방을 돌이번 거렸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야 누렁아 개인은 누렁이를 불렀어요. 그러나 그토록 따르던 누렁이는 보이지 않았고 끙끙거리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어디 갔나 먼저 집에 가버렸나 개인은 계속 누렁이를 불렀지만 사방은 고요했고 무슨 탄 냄새만이 코를 찔렀습니다. 아니 이거 옷이 다 젖었잖아 비가 왔나 잔디도 축축하고 그런데 누렁이는 어디 갔지 그때야 개인은 물에 젖어있는 옷을 만지면서 흐린 정신을 가다듬어 이리저리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누렁이 아니야? 대여섯 걸음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는 누렁이들 발견한 개인은 얼른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누렁이가 불에 그을려 죽어있었습니다. 개인은 정신이 아찔하여 죽은 누렁이를 끌어안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누렁이가 있던 둘레의 잔디는 불에 타 새카맣고 오직 제가 누워있던 자리만 타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주위를 살피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술에 취해 잠든 동안 들불이 났었구나. 그래서 누렁이가 물을 몸에 적셔와 잔디가 불에 타지 않게 해서 나를 살려준 것이구나. 개인은 이제까지의 일을 알아챘습니다. 누렁아 네가 목숨을 바쳐 나를 살려주었구나. 개인은 죽은 누렁이를 꼭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누렁이의 죽음을 슬퍼하던 개인은 주인의 목숨을 살리고 대신 죽은 누렁이를 그곳에 두고 울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은 누렁이를 안고 힘없이 집으로 왔습니다. 누렁이를 안고 집으로 오는 개인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었습니다. 아니 누렁이 아닌가 어쩐 일인가 이 사람아 개인은 침통한 얼굴로 아무 말을 못 했습니다. 여보게 개인이 불에 타 죽은 개를 무엇 때문에 집에 까지 데리고 오나 개인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보게 글쎄 우리 누렁이가 내 목숨을 구하고 저는 불에 타 죽었지 뭔가 자네 목숨을 구하고 죽다니 그건 무슨 말인가 개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집에 돌아올 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짐승인 개가 하다니 그런 일은 하늘날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네. 마을 사람들은 죽은 노렁이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우리 노렁이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정성껏 장례를 지내주려고 집으로 안고 오는 길이네. 개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노렁이를 위해 관을 짜고 재물을 준비해서 들볼을 끄려고 애쓰다 죽은 그 자리에 노렁이를 묶고 무담을 만들었습니다. 노렁아 고맙다. 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개인은 노렁이를 오래도록 잊지 않기 위해 무덤 앞에다 그날 짚고 갔던 지팡이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무덤을 찾아가 누렁이의 덕스를 위로하였어요. 이듬해 따뜻한 봄이 되자 개인이 꽂아놓은 지팡이에 파란 싹이 돋아놨습니다. 싹이 돋은 지팡이 나무는 잎이 싱싱하게 어우러져 큰 나무로 자랐어요. 이런 신기한 광경을 본 거령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워하고 목숨을 바쳐 주인을 살린 누렁이의 넋이 살아나온 것이라며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신기한 일을 그대로 보고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의로운 죽음을 한 노랑이를 기리는 일이 무엇인지 의논하였습니다. 의논 끝에 거령이라는 마을 이름을 개오의 오자와 나무수의 숫자를 따서 오수 마을이라고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랑이의 무덤을 오수의 개 무덤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오수의 개 무덤에 얽힌 그 감동어린 이야기는 널리 널리 다른 지방에 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꽂았던 지팡이 나무도 큰 나무로 크고 또 몇 그루로 그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마을도 집이 늘고 인구도 불어났지요. 얼마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오수 마을에서는 뜻을 모아 오수의 개 무덤 옆에 누렁이를 기리는 의견비를 세우고 누렁이의 모습을 새긴 의견상도 만들어 세웠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수의 개의 이야기는 동물이 사람의 목숨을 구한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려 때 학자 최자가 쓴 보안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비는 전라북도 지방 민속 자료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오수에게 이야기를 처음 듣고 지금까지도 그 감동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